그리고 선물이 왔네요. 게임 선물이. 게임 선물도 와요. 고당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임 선물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네. 미니언 마스터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보통은 예의상 해야죠. 일단 까먹죠. 게임이라는 것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 제가 디트리트 비컴 휴먼 하면서 천천히 살펴봤는데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고님. 천천히 살펴봤는데 옛날에 받아놓고 안 한 게 꽤 있더라고요. 많겠죠 사실. 뚜나 피드 몽키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 한 가닥이 3개월 구독.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게임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청계천에 가서 패밀리 팩 하나 사려고. 그것도 그냥 살 수도 없어요. 어쩌다가 설날이 되면 용돈 받으면 그거 모아서 모아 모아 그걸 가지고 들뜬 마음에 청계천을 갑니다. 네 말이. 막 가면은 그 새혼 상가. 새혼 상가는 아니지? 그렇죠. 새혼 상가 맞나? 청계천이 맞죠? 맞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몰라요. 그 막 들고 가. 그러면 이제 그 굴따리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있으면은 실은 패밀리 팩을 사러 왔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앞에 막 눈을 빙글빙글 돌아가. 원래 목적과 다른. 원래 목적과 다른. 그것도 많이 팔아요. 그 앞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사실 이걸 가지고 게임을 사러 왔는데. 믿습니다. 좀 더 빨리 어른이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이 경제력에서 좀 그 좁은 그 소비에 그 갇혀있지 않고.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렇죠.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일찍 어른의 눈을 좀 더 떤 적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원래 원치 않은 비디오였어요. 원한 비디오예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런 건지 몰랐어. 그냥 봉찬동의 그 작은 소녀는. 그렇죠. 맞아요. 확실해요.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부분까지는 어? 야 했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갑자기 내셔널지오 다큐멘터리가 막 나오면서. 살색전쟁. 아니 왜. 야 씨. 스키너. 근데 다시 가서 따지기에는. 너무 무서웠어. 아저씨. 어린 나이에 잘 못 따져. 심지어 어른들도 잘 못 따져. 근데 하물며 아이는. 그럼요. 왜냐하면 겨울인데 낫닝고 바람을 입고 앉아서 부채를 붙이고 있어요. 머리는 털모젤을 쓰고. 그런 사람만 해도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 비디오가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으름장 놓는 거지. 여름에 털모젤 딱 쓰고. 나 만만한 놈 아니야. 낫닝고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뭐가 묻어있어. 얼룩덜룩. 근데 막 기름때도 묻어있고 막 이런 데. 자세히 보면 피야. 아 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갈색으로 갈변한. 기름이 잘하는데 자세히 보면. 성분 검출해 보면. 그런 아이스들이 부채를 막 붙이고 앉아있는데. 암튼 갓경 빌러님. 만원원 감사드리고. 내 머릿속 마요네즈님. 천원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받은 거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터님. 아니다. PTJ님. 고맙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할텐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제가 조금은 해봤었어요. 집에 풀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해보다가 저는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자유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 재미있다는데 왜 재미없다 그래요. 다 재미있다는데 사람들이. 저랑 취향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럼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부분에 초반. 정말 초반이에요. 그냥 맨 처음 진짜 아주 그냥 조금만 단락이 하나 있는데. 그 단락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단락도 선택이 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좀 해보다가. 아 이거 나랑 안 맞는구나. 왜냐면 자유도가 없어. AI인데 자기 맘대로를 못해. 그게 무슨 AI야. 그럼 AI야. 정한대로 가야 되더라고 결국은. 몇 개 선택지. 가짜 AI지. 선택지 중에 하나더라고. 알겠습니다. 안 한 거랑 다름이 없다. 준비 없다. 안 한 거예요. 힐 잇 윗 파이어. 연주수님의 어떤 게임 선물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간 피지컬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피지컬 게임. 하면서도.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른 생각해. 오락실 세대라고. 평균 ADHD라고. 맞아. 약간 있어 그게 있어. 약간. 정신이 없어야 돼. 진하게 있어. 어? 그러다가. 어? 지금 왜 이렇게 됐나? 굉장히 산만해. 이래야 돼요. 그 정도로. 근데 또 턴즈를 또 좋아해. 아 근데 턴즈는 사실은 쉬는 게 아니야. 계속 생각해야 돼. 얘기하는 거 봐. 지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산만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탔다. 저기 탔다. 김풍님 피지컬 게임은 너구리 아닌가요? 아 너구리 다시 피지컬 게임이죠. 왜냐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또 뭐가. 띠디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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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딕. 미러케이전설 로빙연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이게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맞아요. 시작해볼까요? 해봅시다. 미러케이전설 로빙연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이게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시작해볼까요? 해봅시다 왜 안 맞으면 내가 박지에 왔어 자 가겠습니다 오 AY 스테이지 1인가요? 잠깐만 이게 뭐야 영어를 모르니까 검은건 엔비디아이면 그거 아니여 그래픽 회사 맞지? 만만치 않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20개월 구독 그래도 하겠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위험한데 AY에게 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무시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시다 합시다 그런거라 드라이버 업데트를 하래 아 드라이버 업데... 어 뭐야 스테이지 2 런칭 디트로이트 비컴 이거 되게 올드하다 요 느낌이 되게 옛날 느낌인데요? 그 멘트가 올드예요 야 이거 올드하다 올드한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네 컴퓨터 느낌을 주려고 아 이게 진짜로? 어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엑스틱 컴퓨터 여기서부터 게임 아니야? 아 그러고 옛날에 할 때 이거 없었어요? 아니 나는 플스용이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해킹 나오는 거 아니야? 디트로이트 비컴 유무하는데? 어 구독 후원 감사... 아니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베큐미네이터님 게임하면 아냐? 이거 원래 이런 거야? PC라서 로딩이래요 아 그래? 그럼 이 0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야? 2100 하면서 이거를? 개판이구만 와... 제네레이션 제네레이션 그거잖아요 세대 세대 어 X제네레이션 X세대 어 제네레이션 Files 제네레이션 파일 세대? 아니지 뒤에 붙으니까 자 Remaining Graphic Ossets For Optimization Optimization Files 제네레이션 제네레이션 해석해봐요 못하죠 솔직히 난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픽 또 Files 제네레이션 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터미네이터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0까지 가면은 뭐가 있긴 있는 거야? 그니까 이게 보가요 이 로딩 중이니까 끄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 그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올드하게? 네 그렇죠 약간 레트로네 자 아래 Remain 파인애플 스테이츠 투 프로세스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또? 저거 저거 긁어가지고 구글해야 되는데 사실 오큘러스에서 안온게 있어요 뒤에 배터리 보조배터리랑 이게 안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써야되는데 뭐라고 보내야 되잖아 항의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 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드래그해서 이제 요거 모델이죠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아이 원트 느낌표 막 했지 답장이 왔어 아임 쏘리 아임 쏘리 어팔라우스 아이스밈 하면서 이렇게 막 왔더라고 통했어 통했어 진심이 통했어 왜냐면은 그거를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느낌표를 막 해가지고 아이 원트 아 홍천동 스타일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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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좀 그 원하는걸 얻어내고야만은 진념 이걸 높이 산거죠 그렇죠 봉천딸 오빠 봉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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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동 아마 없어졌을걸 이름이 다 바뀌었어 그래요 가장긴감탄사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슈퍼스켈리피션 뭐 아 저게 한단원 감사합니다 쌍두하님 23개여 구독 감사합니다 해석할줄 알아요? 했잖아요 방금 어떻게 제가 뭐라고 나 나쁜점님 10개여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요? 인 이랑 붙여서 벌려진거에 애플이 들어간줄 알았어 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글은 읽을줄 그러니까 글은 제대로 읽을줄 알으나 해석을 못하는 사람 해석을 할줄 알았지만 글은 못 읽는 사람 마치 옛날에 같이 그렇죠 어셋 어셋은 알죠 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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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셋이 뭐지 에스는 알아 에스 에스할 때 저거에요 에스 에스 자산 자산 4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뭐지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 옵티마스 프라임 옵티마이제이션 프라임 옵티마이제 옵티마이제 옵티머스 옵티마스 옵티마 좀 약간 고급스러운 좀 이렇게 상위등급의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좋은것 좋은 파일들을 젠네레이션 3대. 이만큼 남았습니다. 어? 땡! 포함 감사합니다. 땡. 아 미친 무섭다. 내 정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정보 되게 많잖아요. 중요한 정보들이. 어. 근데 개인정책 정보... 동의해? 등해요? 일단 안 봐도 되겠지? 근데 로딩이 이렇게 걸리는 게 말이 안 돼. 이미 해킹됐어. 내가 봤을 때. 동의 안 해도 해킹당해. 그러니까. 카메라 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불 들어있죠. 우리 키야. 아 그래. 아싸니까. 가정 전문 간호사. 영화부터 동의까지 모든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딱 맞는 친구. 약간 다르다. 뭔가 아닌가? 좀 달라졌나 봐요. 딱 맞는 친구. 캠을 옮길까? 가리네. 또 이쪽에 나올 거 아니에요. 민쿠유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스는 이런 게 없대요. 로딩이 없나 봐. 그러니까 플스는 이런 게 없대요. 어? 파이프라인 또 나왔어! 쉐이더는 뭐야? 쉐이더는 그거. 쉐이더? 쉐도우? 쉐... 아... 아... 쉐이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 그림자를... 어? 플스가 그렇게 성능이 좋아요? 플스는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죠. 파이프라인이 근데 왜 생성하여? 파이프라인을 왜 쓰는 거야? 안 쓰면 되잖아. 파이프라인은... 뭐야... 뭐 그거... 보일러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골격 같은 건가? 파이프라인이? 플스는 그래픽이 떨어진다. 이게 더 좋은 거래요. 아... 우월해 이게 더. 디트로이트... 비컴 유만. 명작이죠. 왜 안 해요? 안을 써야 재밌다고. 모든 명작을 다 읽습니까? 어? 잠깐만. 미친... 영어야. 어? 영어라고! 영어면 우리 못하지. 빨리 여쭤봐! 빨리! 아 밑에 있겠지? 있다 있다 있다. 오디오 랭귀지도 있어. 오디오 랭귀지도 바뀔 수 있어. 한글 있나봐. 코리아. 브라질? 코리아. 코리아 없어? 없어. 있겠지. 제패는 있어. 그나마 제패이 좀... 아니면 옆에 그거 뭐지? 오른쪽에 자막... 일본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자막이라도. 자막이라도? 자막도 없나? 샤이너. 어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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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막 켜고... 형은 크게 해야 하잖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크게 해야 돼. 나 눈 좋아요. 아니... 이건 배려해야 돼. 아 어차피 이쪽은 여기 화면을 배려해야 되니까. 아니지. 나를 배려한다고? 형을 배려한다고. 이거는... 괜찮아요. 나 잘 본다고. 그냥 못 이긴 척 그냥 하면 돼. 알겠어요. 못 이긴 척. 아 진짜. 이기고 싶다. 아 이게 시작한 게 아니고 세팅이었어. 미쳤네? 자꾸 기만하네 게임이. 나 게임 시작한 줄 알고 빨리! 나 지금 AI한테 이런 식으로 기만하여서 쓰나? 어? 아 개열받아. 소리가 작다고? 아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온다고? 음. 우리 들만 안 들리는데 이 소리가 작은가 봐. 아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소리 안 키웠구나. 뱅큐로 해서 그래 내가. 이게 방송 끄면 뱅큐로 해. 음. 뱅큐. 뱅큐. 뱅큐? 뱅큐 옛날에 중소기업인데? 이거 모니터가 뱅큐. 이게 여부서 감사합니다. 모바일에 강했는데 뱅큐가. 뱅큐? 옛날에 2G폰 시절에는 뱅큐가 걔네가 좀 꽤 그거 했었어요. 아프니 뱅큐. 이거 어때? 밝기. 중앙에 아이콘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루베르토 아닙니까? 루베르토가 누구야? 아 있잖아. 이탈리아에서 오지. 알베르토! 알베르토 알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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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이거. 이거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게 밝기도 중요한가 봐. 음. 보이지 않음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어요. 1로 해야 돼. 0으로 해야 돼. 약간 보이는. 이건 안 보여야 되고 이건 살짝 보여야 되고 그러네. 딱 좋네. 근데 좀 보여. 이걸로 보면 보여. 이걸로 보면. 어 이걸로 보면 보인다. 근데 우리한테는 안 보여. 왜 그런지 알아요? 난 보여. 살짝 보여. 살짝 보여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아 살짝 보여요. 아 거짓말하지 마. 나 안 보이는데? 나 보여. 나 보여. 눈이 안 좋네. 근데 이걸로는 보여. 방송 이거 OBS로는. 그러면은. 노안인가 봐. 하나부터 다 낮춰봐 봐요. 가운데 게 안 보이면은. 더 안 될 텐데. 어 되네? 그래도 보이잖아. 됐어. 이정도면 된 것 같은데.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아 이거. 보이잖아. 희미하게. 아 근데 이거 상관없을걸? 근데 이게 스포가 되나 봐. 이게 어두운 게. 진짜? 그니까 이걸 조절하겠지. 아니 근데 이쪽에선 그래도 좀. 이게 슬퍼인 거는. 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정도? 이 정도. 돈. 100이 0이지. 항상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Thank you. 이제 소리 들려요? 어떤 밸런스가 어때요? 우리 소리랑 이거랑.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낭낭하게. 저는. 조금 작다고? 형 경험자잖아. 아니 근데 입문자라고. 게임 소리 좀 작대. 나중에 조정할게요. 네. 경험? 경험? 아니 그래도 왠지 입문자는 좀. 처음 하더라도 좀. 컨트롤이 진짜 단순한가봐. 그게 단순해요 진짜. 응애 난이도. 경험자. 복잡한 조정. 죽을 수도 있대. 괜찮아? 경험자 어렵대. 아 그래요? 입문자 하래. 알았어 알았어. 자기들이 이 갈리기 싫어가지고. 감자튀김 두 개님 후원 갈래. 딴 방송 가면 무조건. 그 경험자라고 하는데. 아 이쪽은. 이 방은 그래. 자기들이 이 갈리고. 자기네가 소낸거를 오랜 경험으로 채득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제 디트로이트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퓨처. 퓨처. 이아더. 퓨처. 2038년. 8월 15일. 광복전이네요. 이게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잖아요. 어 그래요? 소리는 나중에 키울게요. 어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이거? 되게 싫은데? 이게 이제 얘가 안드로이드라는 거죠. 아 기계예요? 네. 옷 좀 저렇게 잘 만들었어. 아 그래픽이 좋다 확실히. 근데 이거 세팅은 언제 하지? 지금 할 수 있어. 무슨 세팅? 오디오. 음량이 100이네. 아. 응? 음량을. 아 마이크 소리를 줄여요? 아 마이크 소리를 주면 되겠다. 으음. 마이크가 너무 커요? 그러네. 마이크가 지금 빨간색까지 가네. 아아아. 아아아. 아. 아. 아 그러네. 응. 그럼 이거를 20으로 줄이자. 야 이거를 스톤으로 줄여야 돼 이렇게? 아아아. 아아아. 아 됐다 됐다. 이말령 쿠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임 소리는 이 정도인데 원래? 응.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을 올릴 수가 있잖아. 너무 작대? 너무 작대. 그럼 25. 아아아. 아아아. 어때? 괜찮죠? 이것도 약간 좀 높. 이쪽이 키우면 돼. 내가 봤을 때 유저분들이 좀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근데 게임 소리가 왜 그거지? 응? 작아졌지? 번든 게 없는데? 얘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면 게임 믹서. 은우킹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임 믹서가 줄어든 거 아니야? 아니야. 윈도우 소리를 올리자. 이게. 이게 어그러지는데 최대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양쪽에 이걸 맞췄어요. 으음. 그럼 이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여기 맞춤형을 바꾸다 보면 다 모든 소리를 맨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 그러네. 80까지 올립니다. 됐네. 그러면 소리도? 소리도 다시 올리기? 다시 올린다고? 빨간색까지 가는 거냐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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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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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 투 원 투. 하나 둘. 하나 둘. 어때? 예. 괜찮나? 소리 어때? 소리 어때요? 서로? 괜찮아? 오케이. 굿. 그 이거. 하울링. 하울링은 없어요? 하울링? 하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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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하울링. 소리가 크다고? 무슨 소리? 굿. 아주 굿. 없대 없대. 없대. 베리 굿. 베리 굿. 마이크가 조금 크. 뭐가 커? 뭐가 커? 지금 정해.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자. 이 정도면 굿이야. 이 정도면 엄청 굿이라. 아니 굿 굿. 굿이래. 고고고씽. 고고고 좋대잖아. 뭐가 조금 더 커? 조금 조정하게.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좋아. 굿 굿. 굿 굿 굿. 됐어 됐어 됐어. 굿. 굿. 이건 이제 소리를 좀 줄이겠는데. 왜냐면. 이리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화면을 좀 아래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우리? 어. 어디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얘네를. 우리를 밑으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어. 요걸 올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위쪽으로 뭐. 뭐 텍스트가 좀 뜨는 것 같던데. 아닌가? 아래 자막이 뜨는데. 아 자막이 아래 뜨나? 네. 음. 그래.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기? 음.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옮기기? 음. 그래. 오케이. 네. 갑니다. 진짜 가요. 갑시다. 나 못 참아. 이 키 이용하. 형은 이거. 이거 키보드 조정. 알겠습니다. 하세요. 호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마우스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걸로만 하나? 일단 조정하세요.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로 상호작용. 형은 키보드 다른 마우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마우스요? 자 마우스 들어 들어. 들어? 어떻게 들어? 가까이 갔는데 내가? 가까이 앞으로 가야지. 자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가. 누르고.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갔는데. 길지. 눌러.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러. 왜 안 들어? 눌렀는데? 아아. 앞으로 가야지. 갔는데? 이게 최대한 붙은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갈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더 이상 안 가. 어떻게 된 거야? 아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꾹 눌러. 꾹 꾹. 드래그 뭐 한 거야? 아 이게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아 내 잘못이였네. 내 잘못이였네. 호원 감사합니다.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생년월일 1999년. 99년생이야? 에비뉴. 거주지. 이거 얼마 안 됐잖아. 엠마 필립스. 생년월일 2028년. 홀 2일. 거주지. 아니 다 같이 사네? 어. 아이고 99식들 언제 저렇게 컸어?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누구 애들이 이렇게 컸단 말이야? 아 이게.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 아. 호원 감사합니다. 자아. 돌려놓기. 돌려놨어. 됐습니다. 가 가. 안 움직여. 더 둘러봐야 되나? 아 가재가. 아 됐다. 아래아래. 무릎 꿇기. 오케이. 생선. 드옵스 푸고라미. 살려주기 나가기. 살려주기? 우리. 뭐 할까요? 살려줘 한번. 그러자. 생선도. 솔직히 생선은 뭐. 그리고 또 이거 비싼 것 같아. 구라미. 이런 거는 좀. 그냥 넣어줘야 돼.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우리는 기계예요. 응. 저 생선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그렇죠. AI의 눈으로 봐야 돼. 그냥 저거는 상품 가치가 높은 거라서 살려준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근마켓 나가서 저거는. 큐큐큐큐. 살펴보기. 이건 키보드 담당. 돌려야지 고개를. 끝났어. 아. 아. 어. 제발 부탁해. 우리 딸 좀 손해 주세요. 잠깐. 안드로이드 보내려는 거야? 아. 뺏겼어 집을? 안드로이드한테? 이제 수사관이 안드로이드인 거죠. 아. 아. 난 얘가 이제 입주하는 줄 알았어. 아. 아. 입주자. 아. 그래서 나는 못 나가. 이봐. 아. 사업장에서. 아. 인간 대신 안드로이드가 거주한다. 아. 이런 발상을 또 처음 해본다. 아. 잠깐만. 여기서 또 한 번. 후룸 끊어. 아. 왜? 어? 왜? 마이크. 어. 이육. 너무 높대? 이육. 아니 아니 이게 내가 좀 큰 것 같아서. 엘런 경감 찾기. 자. 엘런 경감 찾아야 됩니다. 찾아요. 이거. 이거 평생 콘텐츠다. 이거 못 깨. 이거 내가 봤을 때. 경험자로 했으면 진짜 못 깨고. 자. 상관없습니다. 제보들아 도리가 준비됐습니다.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에 대답하더라고요. 빨리빨리. 뭐 뭐 뭐. 왜 왜 왜. 지금 다 이쪽으로 보고 있네. 젠장. 내가 마우스 담당.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됐어. 아이씨. 어디 있어 뭐 어떻게 됐어. 엘런 경감 찾아야 돼. 엘런 경감 찾아. 엘런 경감.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대화. 대화. 일단 대화. 엘런 경감? 1번. 1번. 엘런 경감님? 저는 콘옥입니다. 서프라이즈에서. 내가 안 들어야 되죠. 어. 제게 엠진이건 모두 쏘고 있어. 그래서 내 부분도 2회가 다 있지. 경감은 AI가 아니네. 그 사람이죠. 근데 어차피 읽어줘서 우리 떨려 안해도 되겠다. 아 그래요? 정해야 돼.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못 들었어 잠깐만. 아아. 1번. 아아. 찍었으면 찍었어. 아니야 아니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 응. Does it matter? I need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best approach. 어. 볼량품의 행동 이름. 이름. 물어봐. 이름. 오케이. Do you know its name? 이름이 뭐지? Listen. Save that kid is all that matters. So I think you deal with this fucking android now. Or I'll take care of it. 어. 그렇지. 이름 따위는 지금 알려주지 않는 거야. 뭐 그딴 걸 물어? 안 들어도 될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아 지금. 그렇지. 자. 웃음이 사산이야기. 어. 분석해 분석해. 내가 마우스 담당. 헥? 가져갔어. 총! 이건 뭐죠? 몰라 이거. 아 누르기. 뭐야. 한환. 한환과 같이 없어졌어. 헥? 어떻게 해? 1분의 1. 2분의 2. 자 이것도. 블랙호크. 가져갔어. 재구성. F. 키보드 담당. 누르고 있어야지. AD? AD? A랑 T. 아 근데 이거는 이걸로 해가지고. 이 전에 거를. 이런 식으로 구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마우스. 마우스한다.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가. 그 안드로이드도. 아. 이 집에 거주하던. 그니까 왜 불량품이 됐을까? 불량품이 아닐지도 몰라. 그니까. 불량품이 된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좀. 아 그니까 인간의 마음이 생긴 거야.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됐고. 끝난 거야? 아 끝났네. 딜을 돌려. 잠깐만. 잠깐만. 흐름을 깨주죠. 죄송한데. 하지만. 이거는 해야 돼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응? 나 이렇게 갈 줄 몰랐거든. 그래서. 텍스트. 텍스트가 있지? 밑에. 키보드 담당. 그니까. ㅎㅎㅎ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못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 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안드로이드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걸 해 주는 거지 나중에. 안드로이드가 솔직히 혼자 다면 인간이지 그치 근데 한사람은 움직이고 한사람은 이렇게 하는게 좀 더 안드로이드적인 느낌이 안드로이드 정신이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포부정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올려 그리고 여기서 내리고 키보드 산다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 쪽을 하고 아이고 게임을 옮겨버렸네 이렇게 전을 굽는 것도 안드로이드들이 할일이야 그쵸 음? 나도 같이 벗겼어 아 아 그러네? 아.. 두개 같은거야? 설마? 이것도 원래 안드로이드가 할거야 이렇게 해서 삭제 제거 그리고 새로 만든 똑같을 것 같아 키보드 단단 두려 잘해봤어 좋았어 좋았어 불량품이야 불량품이 아니야 우린 됐어 됐습니다 아뇨 뭐가 다르냐 제 마우스가 다르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알아 아뇨 아뇨 위아래 높이가 내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키보드 됐습니다 나는 너무 끝이야 완벽해? 완벽해 여기여 아 갑시다 키보드 단단 자 분석 끝났고요 자 탭 나가기 총을 갖고 나간거에요 불량품이 그렇지 그렇지 빌어먹을 어? 성공이 51%밖에 안됐어 감사합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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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야담당이지 내가 받았으니까 시야담당 자 이거 다 받고 끝났지? 이제 나가 봅니다 еди 제가 살펴봅니다 여기 안으로 가자 여기 화장실이죠?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아 마우스 단다 할게 많네 마우스 단다 화장실 되게 깔끔하다 인질의 방이 인질의 방은 어디있지?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 갑자기 코 맞는거 아니야? 진짜 넓게 산다 피해자 조사할게 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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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마우스 단다 총 두대 맞았어 분석할 단서 어 여기 아까 그 총이 맞았어요 폐하우브에 출혈 내 출혈 아 폐 맞았고 눈은? 아 그 99년생 네 동패 눈이 돼버렸네 눈은 분석완료 아 아 폐 두개 맞았고 폐 두개 맞았고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신장에 치명적으로 폐 좌측 신장을 이게 신장이야 여기가? 신장 여기가 아니 미래에는 여기에 신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심장이 있죠 자 다 끝났나? 오케이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어떻게 됐는지 자 총을 한대 한방 맞았고 자 앉아있었는데 앉아있었는데 뭔가를 들고 있었어 키보드 담당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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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맞았고 아아아아아아 신장 총을 하나밖에 안 맞았고 떨어지면서 충격에 의해서 그 다음 부분들이 이렇게 다친 것 같아 총알이 세방 맞았는데 한방만 맞고 나머지는 바닥에 깔린 총알에 뚫렸다고요? 아 세방을 맞은거야? 아 한번에 아 한번에 세방이 나왔구나 그렇지 말이 안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맞네요 오 이렇게 빠르게 쏜다고 총을?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자체적으로 총알이 심어져있지 않나? 잠깐만 이게 빨리 뭐하나 사건 분석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에 떨어져 창 마우스를 좀 돌려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맞쌌나 이제 어? 어 뭐 있다 있다 뭐..뭐야? 뭘 벌써 끝난거야? 아 저 상태에서 아버지가 뭔가를 들고 있는 거를 찾아야되는 것 같애 뭔가를 들고 있어 어떻게 구독감사 이제 끝나죠 나갑니다 자 나갔고 이제 아빠가 떨어트렸던거 봅니다 오른쪽에 갤럭시 탭을 빨리 잡으세요 어.. 갤럭시 탭이 저 뒤에 뒤에 있지 않나요?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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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서 말해? 빨리 빨리 키보드 담당 저 안들어? 안들어봐? 저 정보 정보 키보드 키보드 아래 아래 화면을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가봐요 이게 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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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어 얘가 얘? 얘 여기있잖아 뻘뻘뻘 그냥 갈까? 그냥 가 그냥 가 안 떠 안 떠 안 떠 이동을 해 이동을 해 이동을 해 키보드 담당 저쪽 총 겨누고있잖아 저쪽으로 봐야지 여기 어디로 물어보는거야? 난 여기까지밖에 안보여 빨리 저쪽에 있네 저기 밖에 어 여기 뭐있다 분석하자 분석 분석 여기 여기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서 분석하기가 뜨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어 그렇지 그리고 나는 미치겠네 아 뒤뜨렸지 경찰관 아 얘도 총 맞았어 그러네 총상 여기도? 오른쪽 볼대군이 어? 앤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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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아 뭐야 이거 발포를 했는 손이 화..화산? 재구성 재구성 키보드 담당 재구성 재구성 엑북 잔세니 이게 키보드가 좀 블루투스가 안 되고 흑 키보드 유선으로 좀 바꾸지 이제 안돼 안돼 일어납니다 자 총을 베놉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가옵니다 다가오다가 마우스를 계속 돌려 봐야돼 아 맞네 노란지점에서 돌려봅니다 자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런식으로 아 불량포한테 사격했고 자 오오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니 아니구나 어 여기 또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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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사격 장면을 목격 아 인지를 잡고 있었어 아 자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어 여기 뭐가 또 있을거야 어 여기 있다 있다 총 아 저기 총 있다 아 무기 위치를 파악함 오케이 자 재고선 끝났죠 경찰관은 인간이네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가 안하지 경찰을? 그것까지 경찰을 막히지 못하는거지 그것까지 하면은 모든게 다 이제 운전이 되면 로봇캅이 되는거지 그렇지 총을 막히는거다 됐습니다 인 피해자 조사 끝났나 인질해방 수사 인질이 있었어 애기 애기 어 여기 부석부석 부석부석 무참지 이거 무참아 아아 파란색 어 먹어봐 먹어 먹어 항상 먹죠 똥이야 아 개토레이 개토레이 똥이 없어 안드로이드 다쳤어 아하 기름 샜어 불량품 모델은 PL600 PL600 이에 근데 얘 안드로이드가 찌근하면 군소감자 왜 혀를 넣어야 되고 이런 약간 더 인간적인데요 인간적인 제스처 안해도 되는 제스처를 왜 인간적이다 이거죠 자 방을 일단 찾아야되겠는데 인질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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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야담당입니다 근데 시야가 여기까지 밖에 안돼 어차피 인질해방이 이쪽인가 여기지 잘 찾아봐요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자 아 저기가 없어 저기네 아 저기네 아 애기방이네 조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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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갤럭시탭 보통 아이패드로만한데 갤럭시탭이래 느낌은 의식하고 했죠 의식하고 해서 갤럭시탭 같지 않아요 아 다니엘이야 아 안드로이드 다니엘인가 봐 음 감사합니다 아 이때만 해도 사실 좋았네요 뭐 사연이 있을거야 다니엘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거야 여기 아까 또 하나있었는데 이쪽에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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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지 안해 헤드폰 헤드폰 네 아 이거 소니꺼죠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맥에서 새로나오는거 애플에서 아 그래요? 애플에서 요런 모델 야 이거 미래를 봤네 애플에서 새로 요번에 나오는 헤드폰이 있어요 사각형 모양이야 이게 야 디트로드 빅크닉원 그리고 방금 헤드셋을 아이한테 채워가지고 아이는 총소리를 못들어 그니까 어 어 어 왜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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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왜 못뛰냐 얘는 안들어 자 근데 아까전에 여기 총있었죠 총 총 총 총 밑에 총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저거 아니 아까전에 밑에 총있었잖아 식탁 밑에 식탁 밑에 식탁 밑에 잠깐만 아 이거 키보드를 좀 어떻게 좀 앞으로 가 키보드를 어 됐다 보드가 정말 이거 왼쪽에 왼쪽에 위에 뭐있었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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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기 어 대피스캡 오! 오이씨 안드로이드 총 개잘 쏴 있어 봐봐 빨리가 빨리가 나와봐 아 왜그래 왜그러는거야 하지마 오이씨 저거 우와 저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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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알았어 약간 단일 공부할수있으니까 아 안드로이드끼리 알지 마음이 통하지 불안정해 44% 아 불량품이죠 불안정해 신뢰를 얻기 이동해 이동해 이동하면서 대화할수있어 서서히 이동하면서 긍정식이야 서서히 이동하면서 1번 서서히 서서히 가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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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와 너가 푸렸어 1번 서서히 3번 소서히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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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키보드 담당까지 이동 현실적으로 동정 동정? 결함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동정 동정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 이거 너 냉정한데 너무 안드로이드이라서 쟤도 냉정해 안드로이드 눈으로 보세요 괜찮아 내가 죽으면 그녀는 죽을때 들리지? 들리지? 내일도 죽을마음이 없어요 인질관 대화 너 괜찮은거에요? 도와주세요 죽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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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더 못할거야 도와주세요 이 헬로콥터를 꺼내줄 이 헬로콥터를 꺼내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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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가 원하셨다 내가 원하셨다 수락 다니엘 수락을 떠나서 다가야 할게 다가야 할게 나 hut 기본적으로 certain 차를 가려둬라 시스토라 폭 不要 제 삶을 따라 시스토라는 ique 도와줌 관리 위험으로 관리를 두고 아! 태어패가 안돼! 아! 태어패가 안돼! 이제 내 turn! 아! 이거 한다! 아! 근데 얘는 슈퍼인간이잖아!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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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드리드만 죽겠다! 잡았다! 오케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데이터는 다시 복구해! 아! 유리인데! 공중 액션도 있어 설마? 와아아아아아 백업해놔서 다행이야 내가 내꺼는 얘가 살았거든 내가 있었잖아 아니 다니엘이 아니라 아마 그랬던가 쟤만 죽고 얘는 살았나 얘도 살았어요 백업해놔서 그래? 안그러면 게임 끝난다고? 아니지! 아! 그래요? 아하 슈퍼하지 말래요! 자꾸 슈퍼해요! 아니 그건 다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거 엄청 많네?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와 근데 이렇게 이 장면 나 이런 장면도 있구나 대단하다 엠마를 구하지만 추락해 이거 약간 그쪽인데? 원래는 이렇게도 가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본거에요 수많은 평행우주 중에 하나를 간거 이게 끝난거야 그러면? 이 게임이? 요거 하나까지 했어 뭐야 이게 끝난거야 그래서 재미없다고 한거구나 이제 알겠죠 이거 우리 같이 하기가 이 정도지? 혼자 하잖아요? 하다 좋아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서 아까 내가 보니까 스포를 아까 이미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총을 자꾸 주워야된다니까 총을 주웠었죠 저는 그냥 주웠어요 아! 봐봐! 왠지 좀 쎄하더라고 전세계 통계 볼까요? 23% 별로 안했어 안했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은근히 또 갈라져있어서 좀 많이 한 거 이렇게 하고 자 갑시다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하는거야 쇼게임을 근데 모르겠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요거 좀 하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아 황 감사합니다 아 스토리가 이어져 다 이어진다 이어진다 우측 하단으로 온 길을 이렇게 자칫 사단으로 온 길을 자칫 자칫 선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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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요? 이거 세팅하고 있어도 형이 저기 내가 못 밟고 아 잠깐만 다시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중에서 쓸 어떤 이제 각 목적에 따른 안드로이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삼성플라자 같은 곳이죠 이게 안드로이드 파는가요? 네 삼성플라자 같은 곳에서 지금 아 그렇구나 아 저기 대니얼 있네 대니얼 있죠 있죠 아니 과거인가 봐 전에 얘기인가 봐 좀 어려워 이게 좀 어려워 다시 말해? 음 차를 흘렀 음 아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 뜻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 뜻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흠 흠 괜찮아요 오케이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아니요 AX400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내 이름은 카라 카라 내 이름은 카라 음 아까 대니얼 봤죠 뒤에 대니얼 같은 모델도 뭐 여러개가 있는게 아닐까 혹시 그죠 대니얼 모델 아 이제 지금 가는거죠 어 제품을 언박싱이 사실은 좀 없어 없어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언박싱이 없어 언박싱 없어 언박싱 없어 오 이렇게 발전을 했어 후식들은 이걸 누리고 산다는거야? 꼭 미래는 이렇게 하늘을 뭐 날라다니는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미래가 오더라도 이렇게 마을이 안 날라다니지 못해요 법적으로 아마 제재를 엄청나게 할거야 안그래? 그냥 뭐 날라다니는게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거를 교통정리를 하고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사람의 심리라는게 내 위로 뭐가 날라닐 드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지금 못띄워 우리나라에서 아예 법만 만들어줘 근데 이제 그 법이 사실은 제일 힘든거 아 감사합니다 후원 디트로이트 주민입니다 나라다닐 동물 병원은 비슷하다 디트로이트 주민입니다 아 그래요? 잠시 드리겠지 아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일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거의 잠.. 지금 잠잘 시간인데 저 경치 다 감상해놓으세요 저 세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셔야 돼요 감상 다 하시고 미래의 도시입니다 아 이제서야 이제 라이트 아 세팅 끝나니까 끝났네 응 38년 11월 5일 그 이후죠 8월 15일보다 아침이에요 아 미쳤다 그래피 퀼스랑 다르죠? 달라요 아 엔드가 엔드야 엔드로이드 젤린이 페인트 상점으로 가 이게 자유도가 없어 예를 들면 이 페인트 넘어가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게 그쵸 못 넘어가 내가 이래서 간둔거야 열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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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읽어 읽어 안들어졌되고 빈트 어 아 이렇게 하는거야? 왜? 참나 요즘에 이런거 요즘에 이런거 다 요즘에도 이렇게 나와요 어 그리너스 1조 최근에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거 어차피 저장이 되요 넘겨 아 넘기라고? 네 제가 제가 아니 달려가 놓으면은 저장되니까 그쵸 기업이 하나 자 기업이 하나 여기다 한번 봐 안드로이드의 비밀 아 불안하게 만든걸 깨달았다 네 이렇게 이런거 큰 공을 들였고 그렇죠 저런거 어 안드로이드의 필요하지도 않은 세부적인 사항마저도 완벽하게 인류를 모방한것이 바로 사이버 라이프식 설계 성공 비법 털같은거 쓸데없는걸 많이 만들었다는거죠 그렇죠 인간답게 오케이 끝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오 저기저기 사람 말걸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말 걸어볼까? 에이 저건 타이거 아 말을 못걸어 이거 봐봐 구경 애기 애기들 노는거 구경 애기 저기 놀이터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봐 에이 오 이쪽이 아니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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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은 할수있어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일단 원하는대로 가죠 어 저기 조경도 하고 아예 안드로이드가 다하네 일을 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저 저 그냥 여자죠 저거는 기다리지마 못기다려 아니 기다릴수 밖에 없어 나는 안드로이드라서 안가져 안가져 규칙을 지켜야돼 안드로이드라서 프로그램적으로 딴 데로 가버려? 확 그냥 폭주 지하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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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가 지하도로 가볼까 한번?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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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있어 심지어 경찰동후인데 더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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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돼 어 됐다 됐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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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대각선 안해주네 와 대각선 대각선 인정했어 인정한지 초롱 대각선을 못가냐 인간이 아 이정도 대각선은 되잖아 그러니까 와 너무한다 근데 이거 만약에 놓쳤으면 또 기다렸어야 됐네 그러니까 GPS GPS 어디 저 마우스 보트 페인트 상점 가기 오케이 페인트 상점 알죠? 어딘지 알죠? 뭐 어디 자 알려드릴께요 여깁니다 페인트 상점 저기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 이 사람 동양인 안드로이드 동양 안드로이드 오 블레이드 러너 결막 여보세요 화가 났어 이쪽 이쪽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못 뛰어 왜 안드로이드는 뛰면 안돼 뛰면 안돼 뛰면 안죠? 안드로이드 뭐라고 하네 욕 욕하는건가 아마 안드로이드 막 뭐 물러가라 이런거 아닐까요 뉴이 아 거기죠? 파인트 상점 계속 막히죠 예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페인트 뛰면 관절 부품 수명 다른데 엽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조작이 뭐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반지인데? 자 접속합시다 응 난 노루표 접속 징 얘도 안드로이드 이게 안드로이드네 세모가 가슴파게 여기 옆에 옆에 이거랑 가슴파 그리고 여기 띠 59센트 지불하세요 이때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확률이 높 뭐 이렇게 달라지진 않네요 그쵸 안정화가 됐죠 듭니다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올립니다 퇴수하고 물품 수령했고 집으로 가는 버스 타야되요 이런거 이런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거 같애 좀 뭐라 그러지 좀 느낌도 낼려고 인간적인 느낌을 내려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하는 만든거 같애 엘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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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시장이 시장이 바뀌는구나 보고싶으면 말해요 그니까 자유도가 없으니까 딴 데 뭘 가고 싶은 생각도 안들어 어차피 집으로 가야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위에도 막 뭐가 떠있고 어 뭐야 저거 드론 저거 그거네요 아마존 아 아마존이구나 아 아마존에서 드론 띄운다구 어 드디어 띄웠구나 자 가면 버스는 어떻게 하냐 버스는 어딨냐 여기도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미래도시에요 어 봐봐봐봐봐 이것도 내고싶으면 결제? 돈? 그니까 돈 주고 싶으면 아 있네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해요? 몰라? 돈이 있나 보냐? 돈이 없잖아 어, 그니까 이걸로 해야죠, 결제를 아, 이걸로? 삼성페이로? 아, 주인돈이래, 주인돈 휴먼 뮤직 나는 진짜 한품도 없네 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때는 휴먼 뮤직이라는 개념이 또 새로 만들어진 건가 안드로일드 뮤직 무조건 기본은 안드로일드 뮤직이야 가자 가자 뭐를 못하네 이게 현실판 노비네, 그냥 내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당연히 안드로일드 아... 안드로일드 싫어, 나 갑자기? 안드로일드로 살기 싫어 안드로일드로 왜 살아? 넌 살수도 없고 지금 안드로일드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좋고싫고도 없어요, 안드로일드 시켜주지도 않아 그치? 어? 응? 아, 이... 어? 길막, 길막 로봇차별 어? 어, 못 참어 어? 아 얘네들은 안드로일드를 싫어해 기계를 싫어해 돌아가자는 거 1자리 1자리가 뺏긴거죠 일어났어, 저 슈퍼파워 슈퍼파워 게이지 모으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fuck you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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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리 가야 돼? 너는 죽을 수 있어! 네, 삭제해! 해! 그래! 그게 다 없네 이 놈을 배우자 이 놈을 배우자 넌 이 놈이 필요한 걸 찾는 걸 발군물 해야돼 경찰도 사실은 남... 뭐... 할 생각없어 당신의... 아... 일자리를 나중에 뺏을테니까 아직까지 공권력은 인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안해지 경찰도 뺏긴 사람들이제 길이 좀 있네? 네 보겠습니다. 여깁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러워. 서러운 일을 당했었어요 서러워 서러워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기계인데도 감정을 어떻게 느낄까? 안드로이드는 감정을 지금 못느껴요 근데 다뉴얼같은데가 막 격분을 하잖아. 그게 이제 약간 불량품이었던거 그런 일이 이러면 안되는거죠. 그치 근데 그게 오히려 불량품이 아니고 너무 잘 만든게 아닐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왜 인간얼굴을 왜 만든지 모르겠지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다음단계는 뭐냐 유쾌한 곱창이가 생겨요 너무 무표정이며 그러면 어떻게냐면 웃고있는 표정같은걸 해야지 유화감이 없더라고 다들 약간 웃는 표정 사실은 계속 웃고 살아있어 그것도 무서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걱정돼 그러면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잖아 눈이 너무 들지 않을까 근데 안드로이드 격납칸에 들어갔죠 차별 꼬리칸 꼬리칸에 탔어 그냥 안드로이드 움직이는 그쵸 안드로이드는 서있어도 돼 안드로이드 전용 꼬리칸 버스를 탔다는게 엄청난 미션이었나봐요 버스 탭을 통해서 한번 봐요 우리 몇 퍼센트인지 100%일거에요 아마 이거는 솔직히 다른게 뭐가 있나 아 이거는 퍼센테이지도 없어 없어 그냥 어 여기서 싸우는것도 있나 이거 못가는게 있어 이거 못가는게 버스 못타 버스를 못타 어떻게 못타지 일어나지 않으면 연주를 듣고 아니야 연주를 듣는게 아니야 다른거 아니야 이건 중간중간 다른거고 아 우리가 서브 이거 안들었다 뭐 안한거 있다 뭐 이런거 연주듣는것처럼 뭐 하는게 있는데 안했다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루틴이고 중간에 다른것들이 좀 놓친거 잡지 읽는거 연주듣기 이런것처럼 이게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더 있고 두개가 더 있어요 원래 그러네요 안한게 있어 내가 여기서 별거 없을거 같은데 별거 없지 아무튼 안드로이드의 삶을 한번 살았다 잠깐 아 이게 아직도 있어 단조롭죠 전봇대가 아직도 전봇대가 어 얘 배송왔다 배송됐다 이제 여긴 좀 이제 못살아 좀 동네가 개토지역인거 같아 이게 이게 보수가 안되있어 시 약간 이런데 사실상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연남동 갬성으로 카페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거 아 연남동으로 엽니다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꺾어 로르를 안했습니다 이거 못했을거 같애 컨트롤이 훈련이 안됐으면 대단한 컨트롤인가요? 또드와 합류하기 내가 또드인가봐요 뚜껍이? 안오니? 안오니? 안와? 티껍네? 처음부터 띄꺼워 받아버릴까 그냥? 받을수도 없어 다이어트가 없어서 아 이거 받고싶은 이제 상품이 아닌데 안받쳐요 와 잔뜩 밀렸어 그 안드로이드가 우리가 조종하면서 인간의 감정으로 자꾸 몰입하게 돼 어 까빡치네 어 딸인가봐요 어 딸이 좀 약간 표정이 안좋아 웃었어 방금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죠 험악하면 좀 굳고 감사합니다 자 둘러봤습니다 응 자 주변을 둘러서 주변을 둘러오기 설거지값 선택 업무 자 쓰레기 설거지 청소기 선택 업무부터 하죠 왜냐면 이거 써보니까 그럽시다 설거지값 모으기 설거지 청소기 뒤뜰 설거지 설거지 이쪽이죠 아우 집에서 또 안나는거 여기서 하네요 오 이거 되게 있다 오 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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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버리고 네 못참죠 아아 근데 그 메인 퀘스트였어 부엌 쓰레기 모아 쓰레기 모으기 쓰레기 내다 놓고 어디있어 부엌 청소 아 갑시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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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득템 지금 샤오미 청소기 샤오미 쓰레기통 있잖아요 자동쓰레기통인데 한 3만원이면 사거든요 네 그런거 안하지 왜냐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려면 이런 어쩜 좀 원시적인 행동을 해야되는거야 그쵸 몰입하려면 또 청소 청소 청소할거 어이 개 개도 가짜개야 큐 애가 지금 강아지 인형 아 인형이구나 아니 그 안드로이드 개인줄 자 청소 청소 쟤 저 볼게요 어디있나 여기 뭐있다 하나있다 이거 봐봐 청소합니다 청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인도 담으라 안 돼 가장 큰 쓰레기가 저기 앉아있는데 안 담겨요 공략지에 온 큰거 사야돼 자 어 위에 번호판도 모았네 저기 위에 오오 간지간지나게 한번 볼게요 어 큐도 있었어 아 애 보라고 애 보라고 애를 계속 보라고 어 저기있다 애 뭐 사고나나보다 대부분 저쪽으로 가자 안돼요 마우스 자 제발 다음에 유선 마우스를 좀 샀으면 좋겠어 아뇨 키보드에요 아 키보드 유선 키보드 와 화면을 좀 다채롭게 다채롭게 아 애가 지금 슬퍼 슬퍼하고 어 자 화면 아아아아 여기밖에 못 지나가게 해서 유선을 듣게 하려고 이 장치 계열 밖에 아 열받네 아 열받아 다시한번 다시한번 나 좀 약간 열받았어 아 지나가 지나가 받아버려 그냥 아 열받네 뒤로가 뒤로가 아 왜 못 지나가 다시한번 지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애가 아아 아 못 지나가네 아 명령을 내렸어 아아아아 개열받아 아 와아 뒤통수 때리고싶어 와아 일단 볼까요 뭐있나 여기 어 저기있다 저거 하나 줍자 저거 자 갑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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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기 싸 득템 얘네는 이게 분리수거를 아니네 아 근데 AI의 마음으로 와서 지금 인간의 감정을 느끼잖아 저기 꺼지라고 했는데 네 하는게 AI에요 근데 우리는 뭘 아아 열받아 다시한번 다 이러는데 안가죠 AI의 마음으로 우린 AI에요 봉투 내다 버리고 미래시대가 돼도 종량질 않습니다 아 고지서 늘 날라왔죠 고지서도 저렇게 움직인다고? 저렇게? 고지서가 저렇게? 그치 야아 이거 말도 안되네 고지서도 이렇게 뭐 화면 하나에 다 볼 수 사실은 이걸로 날라오면 되는데 그 액정으로 고지서가 얼마야 최대한 이제 원심력 원심력 자 넣고 아 필수 업무 했고 어 여기 한번 구경할까요? 뭐 없네 어 있다 있다 끼우 끼우 여기 내리는거 누가 내리려고 봅시다 한번 걔가 탈지 왜 누구야 아 아까 전에 그 안들어야돼 흙이나 안들어야돼 그쵸 가서 볼까? 타 타 타 타할 수 있나? 못가 아 못가 아 안가져 안가져 여기도 못나가 여기를 못나가 주인님이 명령을 안해 여기를 못나가 여기를 못나가네 주인님이 인정을 안해줘 너무하네 너무하네 집으로 아 아 화났어 토드한테 보고하지마 서브 퀘스트 설거지 값 모으기 저거 저것도 통성 아니야? 얘들 왜 또 도망가 여기 밑으로 고양이야? 이거 아빠가 싫어 들어 저걸로 대가리를 부신다 뚝배기를 인간의 마음 하지 말라고 5천원 넘어가 알겠어요 인간의 마음 금지 설거지하기 안드로이드는 설거지만 하면 돼 그냥 아니 이럴빵 사용하기 스캔하기 무슨가 보다 쓰레기 고장 아 내가 해야돼 손으로 아우 귀찮아 주문 주문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지이이이이이 그리고 손으로 해 손으로 내려놓기 지이이이 예쁘게 생겼다 어 저거 어때요 잘하죠 오 디디디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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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연타 연타 해야돼 계속 나머지 다 해야돼요 연타 연타 지금은 안해도 되는데 사실 아 그러네요 지금은 안해도 돼 어 근데 약간 미국스타이 청소법은 아닌데요? 유명히 담가놓고선 끝내잖아 응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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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었어 얘 불량품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원래 할 수 있는게 아닐까 어 고맙단다 계속 딸을 보면서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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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보면서 계속 웃음을 지고 어 얘 불량품이야 내가 봤을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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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한테 예상되어있는 딸이 같다며 어 맥주 같아 아 맞아 근데 흑인 아까 안드로이드도 굳었잖아 자기들 모욕 콜스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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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웃음이 이상하지 열어 열어 맥주 꺼내고 그걸로 깬다는 말 하지마요 알겠습니 안드로이드로 했죠 알겠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페이퍼밀이님 내려놔 내려놔 여기다가 형님 방향 방향 키보드로 방향 맞추고 내려놔 자 드세요 자 한장 필요한거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고 자 큐 한번 봐 나도 같이 보자 오 아이스하키를 갑자기 어 아이스하키 선수의 꿈을 키우나 이제? 아 보지말라 와 돈드는것도 아닌데 근데 얘 좀 약간 불량품 같아 그쵸? 쳐다보잖아 자꾸 이런걸 멍때리고 집중하자는 저런거에요 아니 불량품이라니깐 퓨 핵시 1층 청소 끝내기 1층 청소 끝내기 제가 잘 시작했어요 올라가고 뭐고도 하지말라 또 몰래 봐 인근히 봐 재밌네 흐흐흐흐흐 아니 올라가는 척하면서 쭉 잠깐만 하하하하 개구 쳐다보았는데 고개를? 계속 아하 어 킬? 킬? 여긴 뭐지? 여기? 뭐? 여기? 청소? 세탁 아까전에 세탁하라그리지않았나? 욕실청소하기 욕실청소하기였어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 없고 나갑시다 설거 아까전에 뭐 설거지랑 빨래도 하라고 하지 않았나? 진짜 그쵸 설거지 나가했어 하는척 하는걸로 한걸로 쳐줘요 거기 안 어 무릎 꿇기 무릎 꿇어 아 눈높이 예 봐봐 지금 주눅들어있잖아요 얘 봐 아 알리스래 중립적? 무슨 뜻이지? 친해지면 호이적 그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하면 호이적이 되겠죠 예 택전작업 닫고 아니 2층 치우고 고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고 정리하기 켜.. 켜기? 비비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 다음 어? 다음 아이스하키 언제 다음 어어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꺼 아 이거 나가 아 아 끓일 수 밖에 없어 나가려면 끓여놓고 청소 좀 하자 이씨 아 정리하기 정리하기 에이 승질로 아 정리하기 자 웃자 웃자 아 어 아기 아기 또 올라왔네 은근히 나 좋아해 은근히 따라다녀 은근히 나 좋아해 그리고 여기에 어 들기 이거 치우고 약 약 약은 정보 분석 항우울제가 있어 아 행동적인 총 권총 아하 이게 그걸 수 있어 저 아저씨가 일자리 잃었어 안드로이드한테 안드로이드한테 적개심이 있어 근데 생활은 안드로이드가 있어야지 편해 사용을 해 그니까 항우울제를 복용을 해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니까 저 아저씨가 실직을 했다 이거 그쵸 그쵸 근데 그래서 항우울제 근데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살 돈이 있어 실직을 했어도 뭐하는 돈이 아니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않다거나 아이패드 가격 정도 어 스포츠에 관심이 많네 보니까 아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학생 때 부상을 당했어 왜냐 안드로이드 하키 선수랑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접고 10년째 방황하면서 해보는 거 아 그럴 수 있다 볼까 1조 미식축구 최상위 경기는 인간만으로 치러지는 등 안드로이드 선수 확산해 봐봐 안드로이드 선수가 있네 어 그리고 군침을 흘리긴 했으나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고 싶을 거야 진짜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 싶은 거 그렇지 그럼 안드로이드를 도입하자고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잘 된다고 해서 알파고들끼리 경기가 보고 싶나요? 봐도 알파고 경기가 있고 인간 경기가 있고 아예 다른 분야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고들끼리 사실 계속 뭐 자기들끼리 뭐 딥러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네 관심이 없어 별로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건 맞아 이게 스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있어 근데 그 안드로이드한테도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그렇죠 스토리를 입히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AI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쵸 그 혼인 여부와 고용 기록 뭐 무인 차량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아이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고 오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기 때문에 내일도 오세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습하고 오세요 복습하고 오세요 같이 봐요 물어볼 거야 서로 물어보기 다섯 문제씩 서로 물어보기 후원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대 하나 야구보기 하하하하 아니 거기에 왜 하나를 왜 집어넣어 아니 후원이 왔어 후원이 아 후원이 알겠어요 그럼 이거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네 하나 야구보기 하나 야구팀이 안드로이드로 변화하기 교체되기 안드로이드로 교체되기 안드로이드 선수로 올라가요? 왜 3번 이건 3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저는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고 탭으로 그리고 둘러보면 청소 정리해 근데 코드방이 뭐 남자 아 아이키 선 아이스아키 선수가 맞았네요 위에 옷이 있잖아요 시아크 근데 그냥 유니폼일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박용택 유광잠바 이런것처럼 그럴까 근데 그걸 저렇게 가운데다 틱 걸어놓는다고요? 아직 모르고 근데 토드가 이것저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타도 있지 스포츠 되게 좋아하지 그러네 그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좀 미국애들 보들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저정도는 하죠 막 포스터 락밴드 포스터 그쵸 인싸는 맞아 보니까 나 보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한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야? 종범이요 이것저것 좋아해요 아 그렇죠 이것저것 관심 많죠 관심있으면 그걸 하나 파가지고 맞아요 장끼로 만들어 맞아요 집어 내가 있을 것 같아 모델 어? AX4 나야 어 노란색 이거 로딩 로딩 뒤에도 보니까 샤크 펜이네 펜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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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이스하키야 저거 쉬프트 쉬프트 같이 해야돼 우리들이 연계 같이 해야돼 키보드단당 마우스단당 약간 그거 같네요 뭐지 그거 뭐냐 그 퍼시픽님에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 안 봐서 보여 같이 주먹을 쳐야 되거든요 동시에 게임이요? 아니 그거 영화 퍼시픽님 둘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머리에서 혼합일치가 돼야지 주먹이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좋은거 좋은게 좋은 영화네요 한번 보시고 근데 아직 안한게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 치워야돼요 토드방 정리하는 저거 다 뜯어버리면 안되나? 지저분한거 다 지저분해 뭘 근데 A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저분한건지를 어떻게 알지? 다 지저분하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소도우미 그 매니저님 써봤죠 쓰죠 써본적 있죠 여기 지금 작업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되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버릴거고 안버릴거를 구분을 하고 이런거를 또 약간 좀 나름 자격증 같은것도 있더라구요 아 정리자격증 이런게 있어요 근데 잘 안버리시던데 나는 그니까 봐봐요 이거 봐봐 이불인데 더러워 되게 더러워 예를들어 그럼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버릴까요 안버릴까요 빨래를 하는 선택지로 가나? 이불이니까 이불이면 빨래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도 하나의 자산인데 쓰읍 저거 저 과자는? 자산이에요? 이게 이런게 어렵다는거 그렇네 어렵네 인간도 지금 판단을 잘 못하는데 일단 청소 청소 지저분한거 치워야돼 여기서 여기 뭐 돌아다니겨봐 뭐 걸리겠지 돌아다니까면 걸리겠지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전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안쪽으로 볼까요? 아까 갔잖아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근데 아무것도 안뜨지 이거 떠야돼 화면이 화면이 왜 이래 봐봐요 여기 지저분한 것들 치우기인데 여기있다 저거 아 저 과자 쓰네 과자는 꼭 한거 다 안먹고 땄네 저새끼 과자는 무조건 땀 어? 따면은 무조건 다 원샷이지 과자를 땀걸 먹어야지 눅눅해졌다고 또 새거 뜯고 다했다 끝 끝 아 개운해 끝 아 흔대도 더러워 아 지 아우 꺼우우 꺼우우 깜짝놀었어 진짜로 깜짝놀아 나 지인분 깜짝놀었어 진짜 저 미친건 왜 올라와? 청소하고 있는데 하핫 하핫 아아 주인 online일이야? 너 병원좀 가봐라 아 주인이 내 눈도앞에 나타났잖아요 아 일받네 야 주인이야 그래도 하핫 주인 주제 욕실 청소 바로솔 아 주인 아 기분 안좋아 이거 스킵이네요 아 그니까 불량품이라니까? 감정을 이렇게 욕실 청소하면서 이럴 때 앰모니아 냄새 때문에 이 냄새도 맡는.. 아 그럴 수 있나? 냄새 맡겠지 판단을 해야되니까 엘리스방 공사같은거 하던데 왼쪽에 뭐지? 왼쪽도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 먼저 열렸으니까 뭔가 있을거야 서브 욕실 정리 바로 해주고 담고 아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어 이것도 하고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거 같지만 그거 허상이에요 난 안드로이드라서 마음이 없어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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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기 그냥 보기 이런 행동들이 너무 인간적이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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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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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손이 보인다 손이 보인다 손가락이 보인다 샤샤샤샤 샤샤샤 샤샤샤샤 어 됐어 끝났나요? 혹시 여기서 뭐 만질게 있나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찾아본다 샤샤 Cly 샤샤 Sail 샤샤 리프트 샤샤샤 샤샤 새 샤샤 갓 샤샤 pro 샤샤 탁 샤샤 이거부터 봐버리세요. 앨리스! 이름이 앨리스인데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상한 말이야. 우호적으로 됐어. 아... 이거 하나 했다고? 너무 쉽네. 왜냐하면 대화를 잘 안 한거야. 해야 되는 말만 한거지. 들어봅시다. 막, 막, 봐. 뭐야, 키가 있어야돼? 열쇠? 유. 예, 이렇게 한번 보고. 예, 한번 보고. 한번도 보고. 한번도 보고. 보거도 보고. 보거도 보고. 쉬프트. 쉬프트. 합동. 합동 액션. 합동 액션. 자연스러웠어요. 쓱, 한번 보고. 뭔가를 발견. 저기 위에 난간이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저게. 밖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 한 번 한 것 다시 안 보여주더라고. 안 떠요. 잠깐만요. 저 잠금이. 일단 잠자리부터 만들자. 어. 자, 정리, 정리, 정리. 정리부터 해야 돼, 일단. 정리를 하면, 아유, 씨. 쓰읍. 쓰읍. 이 정도는 니가 해라. 왜? 다리 씻음을 좀 길러해줘야지. 말 걸고. 말 걸고. 말 걸읍시다. 무릎 꿇어요. 자. 에리건스 스타일로. 자. 현실. 친근하게. 교수? 교수. 아 뭐 달라고? 더. 쩐. 아 쩐을 달라. 아. 아. 오히려 이게 더 좋아. 이게 좋죠. 스몰토콘. 아이들한테 어른스럽게. 어른처럼 되게 좋죠. 좋아하는 건? 이름. 일단 이름 붙여줘. 카라. 좋지. 좋아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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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그러네. 신뢰를. 엄마. 엄마 이름 같아 카라가. 어머니. 근데 이게 무례한 거야. 어머니는. 사실 그치. 안드로이드 방패.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이게 허용되라고 생각하대. 안드로이드라고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 안드로이드 방패. 어? 뭐 줬어. 키 키 키 키. 아까 전에 그거. 열리지 않던 거. 가 가. 오케이. 알았어. 그만. 천천히. 좀 움직이자. 나 너무 느려서. 톡 터져 죽겠어. 나 이러다 잤다니까. 이러면 안돼. 나는 너무 좋아. 이 템포 너무 좋아. 나는 이 템포 못 참겠어. 왜냐면. 행동이 느리니까. 한번 행동에 100마디 할 수 있어. 아.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혼자 하면 너무 답답해요. 엽니다. 따. 어. 어.. 뜨레쇼어 뜨레쇼어 돌려버리고 따버리고 딱 열면은 웨잉! 아.. 아니죠? 아 엄마야 아빠가 살이 안 쪘었어 망가지기 전이야 아 네이클로그죠 내려놓고 이 감성 되게 한국감성인데 네이클로그 엄마가 죽었어 일찍 일찍 죽어버렸어 아 맞았어 어? 아파 아파요 네 뚝배기 깨졌고요 이게 애기 어 여기 다친 그림을 보고 뚝배기 깨졌고 나와요 게임이잖아요 아 아니 아니 게임을 잡고 안 드레이지도 그런 말은 안해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타깝다 이래야지 재물빡이 아 왜 이래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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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랑 아빠가 손잡고 있었는데 아빠가 안드로이드 아빠가 엄마를 쓰러듬어 줬어 안드로이드야 저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자라 부서져가지고 새로 샀잖아요 안드로이드 애를 쓰러듬어 줬는데 네 박살냈잖아 아 울었어 울었어 안드로이드가 맞고 쓰러졌어 울었어 얘가 위험하다는 뜻이야 지금 안드로이드가 스토리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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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그냥 자꾸 가는 소리 아 그치 내가 설마 말이 안 돼 이거 그럼 진짜 ADHD야 진짜로 나 그래도 그래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 심심하니까 다르게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험해졌어 저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긴장을 해야죠 어 보입니다 저 앞에 가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아빠가 일단 주먹부터 날라간다고 딸한테도 자비가 없고 어 뭐 봤어요? 봤는데 밖에를 이걸 못보네 밖에를 아까 그거 한번 보고 아니 진도형 이건 뭐였어? 이거? 그냥 보고 그냥 끝나버렸어 끝난거야? 응 이거 그냥 보고 끝나버렸어 다시 한번 한번 쓱 둘러보세요 뭐 있나? 차사고로 고장났다고 했잖아 아니 아 그럼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봐 아 이걸로? AI의 눈으로 끝없죠 앞으로 이거 보고싶으면 AI의 눈으로 보자 알았어 알았어 AI의 눈으로 아무것도 없고요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 다 끝났습니다 애기 잘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애기 다치는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 그림을 보고 알았어 손을 날라오니까 수그리면 되는거 어 뒤에 저런거까지 공사 또드한테 가죠 왜 저런거 디테일 신경쓸 정도면은 자유도가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가서 포클랜드 한번 타보고 말이야 자유도를 개념을 선택지 개념으로 생각한거 같아요 아 아 어 어 아 저랬네 어떻게 생각하니 뭐 아 생각해봐 아버지는 어? 아 파킹 루어저? 파킹 루어저? 피해시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발작했어 발작 시작했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말해! 너는 싫어 또 절어보고 아 미친대끼 미친대끼 이게 사실은 아빠도 다 비극이야 엄마를 잃었고 여러가지로 안전상황입니다 딸이 그거긴 한데 아빠도 되게 비싹한 상황이야 어떻게 치료를 해야되는데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뚫은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갖고 탈출하던가 이렇게 하는거 같아 이걸 발견 안하면 그냥 깨지는건가? 대가리가? 어 이거 올클이야 올클? 올클? 그러네 클리어 안됐지? 이거는 앞에꺼 아까전에 청소 1층에서 다 못했잖아 근데 너가 올라가잖아 2층에서 올라가는거 맞아 그리고 이거 이게 저장이 되네 우호적이었나 회의적이었나 작을 안우면 얘랑도 뭐 없어지고 호감감사합니다 갑시다 재밌네 같이하기가 재밌다 혼자 할때 정말 재미없었거든 아 그리고 호감이 없었으면 킬 안좋겠지 그렇지 그러면 왜 이게 이거 막 뭐 사고로 이런거 이런게 이런 정보가 없는거야 무수히 많은 그렇지 그렇지 얘 도착했어 얘는 집이 잘사는 집이야 그니까 각 집에 분양받은 AI들의 그렇죠 일상들을 좀 보고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AI들의 각계각층에 사람들이 왜 하필 순풍산부인과 AI 순풍산부인과 아니 왜 하필 순풍산부인과 좋아하니까 아니 그걸 내가 좋아하니까 습중을 잘 못하니까 아니 그걸 내가 좋아하는거라 갑자기 순풍산부인과 책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려고 이해하게 해주려고 아니 비유가 너무 이상하잖아 AI 순풍산부인과 오줌이네도 아까 보고 오줌이네도 아까 보고 오줌이네도 보고 여기 뭔가 좀 공감이 좀 대한대는 박형균네도 보고 박형균네도 보고 비유가 동갑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한지 봉쇄가죠 AI 한지 봉쇄가죠 요즘 애들은 뭔지를 몰라요 이 친구들은 한지 봉쇄가죠 만수 세탁소도 한번 보고 만수야 댓글 봅시다 야 집 좋다 AI 눈으로 한번 볼까요? 아 Q 한번 봐 얘도 거울 한번 보고 한 번 감사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안드로이드끼리 만날거야 열어보고 어 까다리야 새 새 새 새 새 탈출시킬수도 있을거같아 안움직여 어 아 새도 새도 기계네 아 기계야 키워 키워 어 해놓고 아 아 흠 이건 이게 있네 얘도 새도 빌어먹을 이거는 뭐 그럼 감사합니다 그 아이보 있잖아요 아이보 후니에서 만든 강아지 빌어먹을 안드로이드 세상 뒤로 뒤로 얼룩말도 잠깐만 얼룩말도 그거 아니야? 안드로이드? 이거는 진짜지 누르면 움직이는거 아니야? 아 죽이네 볼게요 노란색 찾아보기 문 안열리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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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제 이동해야돼 여기 문으로 가던가 문은 안열리잖아 안열리면 2층으로 가버려 근데 저기 안 뜨면 아예 가보고 싶은 맘도 안든다 어 저거 봐 아 약간 장애인인가봐 여기 집중 아 그러네 타고 내려가는거잖아 나 홈트인줄 알았어 저거 아니 홈트가 저런 색이 많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멀리서 봤을때 홈트가 왜 여기 붙어있어 아니 그 뭐지 공원같은데 그런거 있잖아요 그 어 아티스트인가 봐 어 아트도 있고 근데 부자야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이 장애 장애가 있고 집에 저거 보고 능력자야 야 이거 그건데 옛날에 황동으로 이런거 학교에서 했었죠 응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잘 만들잖아 지금 아티스트 아 아티스트가 아닐수도 있겠다 이거 산거니까 산걸수도 있겠다 아티스트인거 같애 왠지 알아요 페인트를 샀잖아요 왜 페인트를 집주인이 이렇게 잘사는데 왜 사 비츠 근데 맞아요 그죠? 아티스트 아티스트야 그리고 이건 안 걸려있는거 보니까 자기 작업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주고 산거 그건 일부러 그냥 이건 그냥 돈주고 산거 이런것들은 다 돈주고 산거지 맞네 와 저 길이는 진짜 이야 갖고싶다 어 여기서 AI 눈으로 어 어 1층에 있었어 아 근데 아까는 없고 여기 올라가서 내려와야 될거에요 그죠? 그런가봐 자 여긴 2층에는 뭐 없죠 더이상 뭐 깨워야돼 칼깨우래 여기 봐봐 칼깨우기 칼깨우기 2층에서 칼깨우기 네 여기서 집행검을 깨우겠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그래픽디자인더들 100명 노동법 위반시켰대 이 게임이?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자유도가 없다고 하지만 선택지에 자유도가 많은거지 아 서투를 그려주시다 여기 누워있을거야 아마 칼이 걷습니다 슥 어어 그림 진짜 좋아하나봐 몸에다 듣고 이거 인정이지 이거 인정이지 세팅창에 홈인형집이래 쥬형집 무시하는거에요 지금? 이 정도로 쥬형집이래 뭘 무시해요 쥬형집은 훨씬 넓지 넓다고? 훨씬 넓다고 넓다고? 넓다고? 넓 자 여기 약을 찾아볼께요 AI 눈으로 에이아이 눈으로 여기있네 압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얘는 약을 찾네 몸에 안좋아 지금 슥 까고 아 까는게 아니고 싫어 약은 싫어 오 인슐린같은데요? 눈을 열어주고 팀을 열어주고 너무 안좋나봐 몸에 연탈 인슐린이 정말 프라우저마신이잖아 물어보는거네 아주 빨리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웃음 웃었어 왜냐 딥러닝으로 이 상황에서 웃는거라고 배웠기때문 아 아 엄청난데 엄청난데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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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못해 왜냐 부자니까 이해를 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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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좀 이레즈미 같지 않아요? 야쿠자인가? 이 정도면 야쿠자인데?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 지부장? 보니까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현지 관리 야쿠자 같은데? 느낌이 있어 합동 액션 누르고 있어야 돼요 합동 액션 떨어뜨리면 놀으면 떨어뜨리면? 놔볼까? AI에 왜 호기심을 가자 아니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있잖아 AI의 눈으로 보라니까 떨어뜨리면 해서 궁금해서 이제 떼어볼까? 안 보이는 데서 떼면? 아 지금은 뭐 그냥 야 이거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픽 아티스트 뼈를 뼈를 갈았기 때문에 다 디자인이 있네 근데 진짜 거장인가 봐 저 아저씨가 그러네 놔볼까? 아 그냥 멈춰 아 멈춰버려 아아아 아하하하하 나는 계속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간의 마음이야 아 떨어뜨리진 않네요 아니 칼을 시카고로 내려가게 액션이 특별한 것 같은데? 네 %10B 191B уг킵 갑시다 어 열엘고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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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우 겁이다 내 통이나 왔대 5시 관장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는 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 원래 돼있는 집이라서 그러면 개공사야 여기서 만든 구조가 이게 또 왠지 좀 간지나잖아요 제가 스토리게임 할 때 이렇게 할 때 좀 버벅거리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유선 키보드를 사면 되잖아요 왜 마우스 이런 거 바꿀 돈으로 유선 키보드 하나 사라 유선 키보드가 길지 않아요 긴 것도 팔아 이 거다 알았어 알았어 오 이거 뭐야 형 아니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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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이거 LG LG가 아니고 LG 시그네스 아니야? 저게 그 수족관인데 얇은 수족관이에요 그래픽이에요? 그래픽이지 누가 봐도 살짝 뒤에 비치는 거 아니야? 잠깐 볼게요 봐봐 앞뒤로 비치잖아 요즘에 요즘도 나와요 이거는 응 그냥 그래픽? 아 생물이 아니고 나 생물을 이렇게 압축해서 공간을 압축해서 넣었나 문진처럼 뭐에? 레진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사실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말하고 어 감사합니다 졸려? 하하 화를 세탁으로 데려가 자 왔습니다 아 아침식사 아침식사 브렉퍼스트라고요 알죠? 미국에서는 아침식사에요 브렉퍼스트 저희 드리기 아 가르쳐준거에요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저런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디자인이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월요농 스피크 이런 거 미쳤다 뒤지는거지 우리가 AI의 시점으로 봐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의 시점으로 봐봐 이거는 미친거야 이거 디자이너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거 사실 이런거 막 요 그릇에 문양 디테일 같은 것도 사실상 그치 기본 기존에 있는 거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치 근데 이거는 야 이런거 이제 사실 요런 요런 거는 팀장이 쪼는 거거든 야 좀더 그래도 부잣집에서 사는 거 좀 다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취재도 한번 하고 그죠 어우 야 자리기 어떤 느낌일까? 저 부자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부자면은? 몸이 불편한데 안드로이드가 부러울까? 텔레비전 안드로이드가 부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볼놈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을까? 몸의 일부를 바꿀 수 있음 바꾸기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해지고 선택지가 두개에요 이렇게 그냥 살기 안드로이드로 바꿔서 영생을 살기 그럼 뭘 고를 것 같다 저 아저씨 같으면 저 아저씨 같으면? 근데 영생 이대로 살 것 같아 왠지 약간 조금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소원 감사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정도 높아진 적 없다 이 할아버지는 아무라 안그래 시험해본가요? 네 인간의 아 이 할아버지는 뭐라 안해 인간의 호기심으로? 네네네 빛 막아도 뭐라 안합니다 체스를 보고 있는거야 그냥? 체스를 두기? 두기 둬봐 나도 둬둬야 돼 내가 둬둬 응? 앉아봐 앉아봐 혼자? 혼자가 혼자야? 혼자서 두개를 분리시키는거지 아 자기가 자기끼리 할 수 있어 혼자 하는거야 그러네 아 같이하자고? 밥먹다가 해주네 밥먹다가 해주네 아 이걸 조정을 또 할거 아니야 스피드체스야? 어 고를 수 있어 안 골라졌어 눌렀어 눌렀나봐 안 눌렀는데 빨리 눌러야 되나봐 스피드는 젊은 나 진짜로 스피드 체스잖아 갑자기 여기서 스피드 갑자기 여기서 피니컬? 봐봐 눌렀잖아 2번 눌렀잖아 이길 수 있으면 이길해 저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니깐 안드로이드 걱정하자 저에게 누군가가 있네 저에게 누군가가 있네 너가 누군가가가 되니깐 그래요? 제가 AI의 시선으로 보기 아 근데 이미 잡은 이상 못 보나 잡은 이상 이제 가야 돼 접착제가 있어 잡은 이상 가 잡은 이상 갑시다 아까 여기 하나 있었는데 잡은 이상 가 못 먹어도 고야 이게 참 너무하네 잡았으면 늦었지 뭐 할아버지도 배려해야지 지금 가기로 했는데 할아버지 냅도 우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아 끼워져서 우와 우와 적을 끼워져서 원하는데 이제 시트 먹기 잠깐 나갈 수 있나? 못 나가네 시트 제거? 아까 거실을 못한거 같이 갈 수 있나? 못가 못가죠? 네 저거부터 해야 돼 일단 제가 여기 야 저거 타고 여기있네 VR하고싶다 쓰읍.. 이건 또 이건 또 수동으로 해 기계를 하냐고 갑자기 여기서 수동이고 적응기 자동이야 등잡을 수 없네 작업실 청소하려 에이아이 시점으로 저거 하나있고 여기 하나있고 세개 네개 찡 진짜 에이아이 같다 찡 한번 살펴보는게 어 채팅창에 진짜 철학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이거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에이아이가 했으니까 자동이래 네 맞네 자동이지 올려놓고 어 뭐야 저거 골드버튼이야? 딴데 또 여기랑 택배랑 여기랑 치우고 진짜 그림 좋아 그리는거 봐 저 할아버지 열정이 대단해 대단한데? 자 저기 큐 큐 아 대가리랑 멋있다 글이 페인팅부터 해서 다 해 저랑 그러네 조각부터 다 하네 어 미쳤어 저기 저기 끝에 또 하나 있었어 페인트는 또 원시적인걸로 아까 4개였는데 4개였는데 늦었어? 주워서 sticking 담는것까지 해서 두개를 하나로 지금 얘가 예술가 밑에서 이란에 안 들어있잖아 예술을 계속 보게 되잖아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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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효과도 물어보고 그러네 패스도 하고 계속 뭔가 애매한 선택을 계속 훈련을 받잖아 근데 저한테는 충분히 충분해 인테리어 있나요? 한번 해봐 뭔가 그려보래 그려보래 그려보래? 근데 내가... 그려보래? 아무것도 원해 한번 해봐 꼬마니랑 거기 좀 하다가만 봐 대상을 그릴... 찾기 이거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거 봐봐요 조각상을 그릴 수도 있고 색상을 그릴 수도 있고 뒤돌아봐요 또 뭐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AWD가 3개 중에 하나요 위에도 있나? 내가 봤을 때는 카레그림 말고 카레그림 따라하면 왠지 따라하는 것 같잖아 안드로리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걸 그려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어 근데 이걸 한번 더 꼬아서 여기 왜 꼬... 너 왜 꼬아 칼을 예측을 벗어나게 책상 한번 그려보는거 어떨거야? 아닌가? 책상은 진짜 인간이 어떤... 그냥 예술적인걸 카피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제일 없잖아 책상이 왜냐면 이것도 이미 만든거잖아 그렇지 이미 만든거고 그러니까 피해서 이걸 한다고? 나도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그럼 칼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실망했다 내 그림 안 따라가다니? 내 예상대로 했다 상의적으로 하려고 집착해서 책상을 그렸다 그러면 칭찬해주는거 아니... D S S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미대입시 할때 이제는 저런식으로 가거든요 이제는 섞고 섞고 소멸했지만 이제는 저런 자연물을 가지고서는 하는걸로 이제 미대입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세팅창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뭐래요? 그만 꼬아 완벽하게 똑같아 현실을 복사해버렸군 합성하는거지 그치 그치 계속 하라고 했잖아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고 했고 AI한테 자꾸 생각하는걸 훈련시키고 있어 저 할아버지는 그렇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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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목적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체성? 정체성 어때요? 이건 키보드 담당이 알아서 인간성? 인간성? 정체성 정체성 갑시다 죄인! 죄인같은 대접을 받았어 나도 그러니까 괜히 난 태어났을 뿐인데 그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상 그... 해 그래서 자기의 해석을 섞기 시작해 이제 눈을 감고 위아래로 자토이치같아 장릉건 맞아요 연타액션 연타액션 그리고 나도 마우스를 이렇게 막 하면서 돌아가죠 생각하고 있죠 저 어? 저 수많은 램 CPU가 미친듯이 돌아간다는거 자체가 어? 어? 진짜 이거 엄청난거거든 이게 사실 저 위안 연타라는거는 사실상 이게 영역이라는게 연산처리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거야 저 이게 쉼없이 돌아간다는거 자체가 복사는 할 수 있어요 저 할배는 못따라가는 경지야 44 학원 감사합니다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왠지 아들래미 같아 안드로이드 아니야? 아들래미 왠지 딱 봐야 아들래미 같지 않아? 나이 차이가... 아 역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응 젊은 대중? 응 나이 차이가 없지 아, 내가 방역에 방역에 방역을 했잖아 여긴 지, 여긴 지 1분이 걸렸잖아 5분이 걸렸잖아 괜찮으세요? 다 괜찮은거야? 너 잘 못해 응, 응, 응 어, 응 들리지 아, 나의 돈을 못해 다시? 또? 저 돈이 어떻게 된거지? 응... 그냥 돈이야 이때면은 그냥 이렇게 뭐 카카오페이 이렇게 성공은 아닐까? 돈을 현찰 달라고 따라온다고 생각해? 방금 이렇게 찾아와서 감정적으로 하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 아 그렇죠. 왠지 왠지 아들이 좀 불안받는데 한 듯이 한번 슬쩍 나를 봤어. 그래서 당하게 못해 봐. 빚고기 빚고기로 가. 아버지, 내가 모르겠어. 더 잘해? 더 잘해? 저는 그냥? 그런데 이 장면은 당신의 장면이지. 이 장면이야. 리오, 충분해. 충분해.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장면으로 하지 않아. 당신은 누구를 사랑했지. 당신을 사랑했지, 아버지. 당신을 사랑했지. 당신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도 안드로이드한테 뺏겼다. 일자리도 뺏겼다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계속 뭔가를 뺏었다는 감정을 받게 돼. 그렇지. 맞네. 나는 여기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명을 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끝났어? 거슬리 좀 안 봤죠. 56% 완료했어요. 안 본 게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을 못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뭔 소리야 그게. 이렇게 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이렇게 뭔 소리야 그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은 귀찮은 것. 뭘 귀찮은 거야. 결국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서 어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안 하면 안 지나가게 게임이 안 끝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는. 서브캐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마 이제 중간에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캐를 안 했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라. 저는 조바심 났네요. 자 가시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5일. 아 이거 거기네. 또 미식 주꾸네. 찜이스바. 11월 5일이면은 어 예 계단 아니고. 아까 전보다 좀 앞에 아닌가요? 11월 5일이면은. 아까 11월. 기억.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앞이에요? 아 뒤네. 뒨가보다. 안 들어도 안 돼. 안 들어도 안 돼. 못 들어가. 안드로이드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 안드로이든 되나? 난 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게 뭐야. 근데 이 정도는 자유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시장을 못하잖아. 어? 이거 갖고 자유도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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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봅니다. 잠깐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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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겐이래. 안드로이드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시간으로. 일본. 일본 안드로이드인가요? 자. 자. 무슨 일이지? 안드로이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텐데. 어. 좋아. 역시. 약간 좀. 밥 딜러같이 생겼죠? 어. 나한테 한잔 해주려고. 빛고전.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한테. 야. 이때 이런 게임을 한다고? 응. 의존을 너무 많이 하지만. 불신이 같이 있어. 근데 아까 떨어졌던데 살았나보다. 그치? 아. 저기 얼굴 보고. 아. 남자는 뭐. 안드로이드 인간이랑 다 똑같네요. 보을 보고. 멋뿌리기. 한번 보고. 아까 뭐 있었는데요. 이쪽에. 이중적이야. 대하는 태도가. 거기 화면 좀 돌려봐봐요. 이게 돌린겁니다. 그래요? 나갈 수 밖에 없어. 아니면 이거. 이걸 눌러서. 뭐. 뭐 눌렀어요? 이게 시야바꾸는거잖아요. 아. 그러네. 오케이. 앤더슨 경위찾기. 얼굴을 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스캔을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뒤집어. 뒤집어. 아까 전에 앤더슨.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다 스캔을 하고. 이거 아까 봤었는데. 앤더슨. 얘는. 불일치. 이런걸 한 번씩 해야 돼. 마약거래. 어 뭐야. 마약. 나도. 82년생. 오우씨. 이렇게 젊어. 회계사인데 현재 무직이고. 범죄기록은. 마약 거래를 한 번 했습니다. 회계사면은. 이제 이때 되면. 무직이래요. 뭐하는거야. 흠. 범죄기록은 없고. 무직. 무직이래요. 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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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wichtig. 얼굴이 없으면 안되네. 뒤통수는 못하네. 저라 그레이어. 무직. Drama고. 지미 피터슨. 개인사업과. 자영업.? 活수인증. 어. 스캔. 확.. 성능 Jose. 확실하구만. hayır 이게 무직으로 떴으면. 이거 의심할뻔 했는데. 음주운전. 그런요. 저 지금 가려져 있는 사람하고 저 등 돌려 있는 사람을 못봤어요 아 그럼 저 옆으로 와서 시연을 받고 아니 이 사람도 못봤다 없어 보안요원 이쪽에서 와서 이 아저씨 댐씨 관리자 아 못보네 앞으로 안가져 얘는 안돼 뭐 말거려야되나 저 아저씨 너무 수상해 어 이렇게 해서 고개 안돼 고개를 이렇게 못부나 야 미치겠네 진짜 딴 데 한 번 가봅 화장실 한 번 더 가봅 똥싸고있나 보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일단 찾아야되는건 없어 없어 안으로 들어가게 여깄어 친구 2개월 구독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응? 봤어 뭐 됐는데 끝이야 뭐야 안드로이드 여자 화장실 못가냐고 못가지 참 지금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안들어가죠 저 아저씨 어떻게 해봐 아 저 아저씨 얼굴을 어떻게 보지 들어갈수도 없어 소원 감사합니다 아 저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볼까요 바 안으로 들어가기 바 안으로 못들어가고 못들어가죠 바 안으로 딱붙을 딱붙을 저게 딱붙을 저쪽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볼 수 있어 아 각을 아 바드 그 터널 각처럼 죄송합니다 안돼 안돼 이게 안돌아가 대가리가 안돌아가 이렇게 해서 보게 와 안돼 뭐야 이거 아 진짜 야 네 얼굴 좀 보자 이 새끼 진짜 수상하네 어 여기 뭐있다 뭐? 계산 계산병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경위가 이렇게 됐어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 근데 저 화장실으로 갔다올게요 되겠습니 컵도 깨는거 같아 그리고 이거 하나 있잖아요 아깐다 저기 밖에 보세요 자, clic이 그 날은 자, 러를 도착할 때만 움직일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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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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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ne's on the house. . . . . . . . . 자 볼까요? 정말 아무도 신경 안쓰네 밥 먹기가 애매하네 뭐 시켜놓고 플레이하면서 먹으면서 그냥 너무 멋지 인크레더블? 왜? 왜 표정이 왜? 좋아하겠지? 햄버거니까? 내가 좋아하겠어 난 인크레더블만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어 진짜로 내가 집에서 인크레더블 단풍물 2개 시켜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왜요? 인크레더블 나도 하나 먹어보자 너무 좋아 대체 먹을래 그냥 딱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 먹으면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하루가 개운해요? 그냥 더 이상의 식탐이 안 생기더라 으아악 왜요? 있는지 몰랐어 인드로이드였으면 무조건 알았어 인간이기 때문에 치운다 ㅃㅃ 아 뭐야? Christopher distress 치치치치 토뜨야칩! 스파이시 맛있네 이거? 뭐야? 이거 국어야 노브랜드 라면 스프 맛이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라면 스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쩍 한번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하지마세요 하면 안돼요 왜냐 편집해야되니까 제가 꼭 봐야되요 아니겠어 아니겠어 왜냐 너 뛸 수 없다 알았어 알았어 게임할때 그런거 다 읽어요? 네 인크레더블이죠? 엄빌리버블이 아니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경 근황? 저요? 저는 근육이 없어요 그냥 늘 작업 일 열심히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지 응 후원 감사합니다 플레이 영상 전부 합하면 40시간 엔딩 30개 펜치오류면 우리 펜치오류면 우리 펜치오류면 우리 펜치오류면 우리 내일까지 다 묶음해놨는데 그쵸 끊어 끊어서 갑시다 멍탕 딱 어쨌든 이게 진짜 명작이고 정말 이 게임은 그렇게 강추하고 사람들이 팩돌아는 그 이유가 다äll게 있겠죠 분명히 아직도 못 느꼈어요? 난 재밌는데 아직 못 느꼈어요? 설마? 아니 아직 못 느꼈어요? 설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아니 있겠죠 아직서부터 못니켰구나 벌써 느껴? 재밌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재미는 있는데 흥미진진하잖아 뭐랄까 못니깼네 못니깼네 우와 개짱씨 나 밥도 안먹었다 못니깼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재밌음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약간 아직은 좀 워밍업 단계인거 같아 네 1번 루테넛 앤더슨 제 이름은 컨어 저는 사이브라이프가 사이브라이프가 내가 그 스테이션을 찾았지만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아마 그 옆에 있는 라면을 먹었다고 말했고 저는 5번에 있는 라면을 찾았다 뭐하러 왔지 뭐하러 왔지 그 아침에 사이브라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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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음 수사관 안드로이드구나 그 보조관이야 경찰 보조 협박해 협박? 오는 말이 안 없지 않았어 아 인간의 마음으로 안드로이드 인간의 마음으로 오 나도 눌러버렸네 형도 열받았어 나도 열받긴 했어요 사실은 주장해 강하게 강하게 팀은 내가 뒀어 탱크 탱크 한 잔 더 사줘 아 갑자기 호호호호 당근? 채찌구엔 당근 이 아이씨 한번 워샵 받았죠? 돈을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줘야 되네 그래야지 약간 좀 호의적으로 살인사건이라고 했던가 어? 저 집에서 살인받았네 아까 그 집엔 다르잖아 그게? 응 어? 밖에 이러면 무필 없었던거같이 그 집이야 그냥 그 동네 참는다 하지말라고 했으니까 뭐야 왜 요걸 해 에이아의 흐흠 모두 와달라는거였어? 나갑니다 뭐야 애들 왜 나가 갑자기 나오라는거였네 말길 잘 알아들어야겠네 아 저새끼는 저거 말을 짜기로 하냐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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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우리한테 무슨 얘기해주는거 봤어? 뱅커도 있네 근데 저런데도 부르는거 보면 능력자인가 봐 이 사람 이 경찰 예? 예? 이 앤더슨? 앤더슨은 당연히 정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데도 응 발언권이잖아 정의잖아 정리 그니까 무능한 경의도 있는데 동일한 직책 자체가 덮는 건이 있죠 정말 웃음 그냥 말해 말해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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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 아까 그 집이 없잖아 예 그 냄새 흐흠 흐흠 그 냄새가 더 이상 흐흠 그 냄새가 카르로스 오티즈 흐흠 먹으러서 아파 리핑 일단 들어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리핑 먼저 보면서 보면서 다음 아이고 아이고 도저히 음 내가 안 cel구하다가 다 환상에 방문하러 왔거든요 priority 여기서 거꾸로 맞았어 두 개 해줘 as such 아니 I'm not gonna be 요거 요거 주로 주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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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안드로idente 공격 레드 아이스 약간 소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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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뭐 또 하나 있었거든요? 좋아 보자 보자 분석하기 또 입에 뜬다 국광기인가? 말라붙은 티 말라붙은 티 또 한 번 불러 한 번 불러 볼게요? A는 OK 이건 뭐야? 콤비짓 오스 콤비짓 오스 티사시 장롱 열어주세요 파라마 어?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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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여기 하나 있다 아까 봤던 거잖아 저기 아니야? 새로운 거 아니야? 뭔가 분석 토칼 토크 토크 어우 지문이 없어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담갔을 수도 있다 그러네 아니면은 사람인데 장갑을 끼고 해서 아이엠얼라이브 꺼놨어 안드로이드만 볼 수 있는 오잉 그때봐요 사람도 볼 수 있어 사람으로 올 수 있잖아! 이거! 어? 나 안드로이드가 범행에 연루가 돼있어서 안드로이드한테만 줄 수 있는 힌트를 준 줄 알았어 글꼴도 얼라이브라는 얼라이브라는 안드로이드 찾으면 되겠네요 나는 얼라이브다 분석을 해줄게 마약이 있고 사망했고 다 했어요 얼굴? 얼굴 두개 했어요 얼굴 세개에요 두개 세개잖아 입 입 입 입 입이 이거야 여기 두개 아래 두개 근데 하나도 여기 있잖아 지문 절도 및 가중폭행 범죽 범죄기록이 아 최고상 최고상 해보세요 쓰룩 쓰룩 자 이거는 오오오옷 옷 이면서 옷 봅시다 아 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고 구당땅땅 구당땅 쓰여지 않고 팔에 찔렸어 아하 팔에 찔렸어 아하 팔에 찔렸고 부악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거죠 처음부터 봐봐요 틀렸고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와서 아 가슴팍을 한 번 청 마친 거죠 오케이요 28번을 죽였어 응 죽을 정도를 죽였으면 약간 좀 그거 아닙니까 모벅킬 근데 안드로이드가 그정도를 죽였어 불량품 중에 상불량품 4개 있어 나가면 못 돌아올수 있어 여기를 다 하고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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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봉투가 아니었나 봉투 아까 떴는데 아니구나 안드로이드 섹스가 공격적으로 더 좋다고 밝혀져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플라스틱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섹스 설문교수 조사가 나왔고요 여러가지 플라스틱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줄여서 안드 섹스라고 하는거 어떨까요 진짜 왜 그걸 줄여요 아니 왜 줄여 발음하기에 너무 기니까 아니 줄일 정도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안드로이드가 감시를 개인정보로 수집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가 좀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나가고 탭으로 나가서 창밖? 한 번밖에 저거 쓸데없는 거 보기하지 저거 의미가 있나? 여기 뭐라고 있던데? 과도 과도 하나 어 흥기는 여기서 가져갔어 가져갔어 여기서 여기 이런 창밖을 이거 이거요 이거 아니고 문자 이거 이거 두개 어 자 자 일단 앞에 있는거 앞에 있는거 눈앞에 있는거부터 이거? 이거 없어? 이거 이거 쭉 봤어요? 뭐 아무 뭐 없지 좌우로 돌려봐봐 뭐야 이런걸 왜 이렇게 하나 뭐가 있겠지 뭐가 있다면 다 봐놓으면 좋아 거울음도 제가 하세요 저 아래 방맹이 자 방맹이 그렇죠 살은 분석 분석 공격한 충돌 티리움 훈적 티리움? 티리움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를 쳤다라는거죠 손을 손잡으면 사람이겠죠 지문이 있어요 저거쪽과 얘거겠지 가르로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봅시다 나가 아 F 재구성 어우 토르같이 쫙하니까 딱 붙는다 응 불량품이 칼을 집어서 아 자세는 빠따 자세는 제대로인데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그래서 이따 칼을 집었구나 자 여기서 칼을 한 번 접어봅시다 아 불량품이 먼저 공격을 당했네 방식력 충격 안드로이드 범죄가 많아 다시 말해서 순서를 치면 먼저 여기가 왔기 때문에 두 번 맞았고 안드로이드가 세 방 맞으니까 맞으면서 칼을 들었고 칼을 뒤집어서 이대로 못살아 그리고 스물여덟 번 담갔어 안드로이드가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안드로이드가 감정들이 생긴다는거지 이런게 계속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까 대니얼도 그랬고 바닥이 하나도 있어 바닥이 하나도 있어 바닥이 하나도 있어 제가skur collabor 탁자 뒤에 x2 여기다 까야돼 이것들은 못가 안드로이드가 무시하네 아 여깄다 아우티즈 몸싸움에 흔적이 있구요 끝났어? 요거? 요거 혈은 봤죠? 아냐 못봤어 근처로 가요 19일 이상 하나 남았어 증거 검토 여기는 봤잖아요 아 이거 안봤네 저거 가야지 전등이 아니라 아까 저거 잡지 아우씨 진짜 비켜줘 비켜줘 우리는 안드로이드니까 비켜줘 눈이 터져가지고 1개 이거 봤잖아 앉아 세트잖아 나가기 이거 문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아 맞죠? 맞아 문쪽이야 계속 먹게되죠 아 이거 라면 스프라이거 근데 너무 심하다 이거 이러면 끊을 수가 없잖아 보단인가?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봐라 뭐야 아 어? 어 있어 있어 신발이 안에서 밖으로 나갔어 K52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여기로 나갔겠지 아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경관 경관보다다 경관 한방 먹었죠? 잠깐만 조작이 힘든 이유 이걸로 옆에 모니터로 넘어가서 아 군대이 근데 뭐라고 있어 내가 못봤어 아무튼 여기로 안도망갔다 신발작용은 뭐야 그러면? 그냥 아 봤는데 얘기 안하는거구나 응? 그냥 응? 그니까 경찰관거 경찰관거였어? K52는 뭐야 그러면? 왜냐면 아무튼 아니래 그니까 얘가 지금 약간 안드로이드로 약간 감싸주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주는거 봤잖아 감싸주는거 아니야? 진짜로? 얘는 그니까 저는 지금 집중을 못하긴 했지만 흐름상 얘가 뭐 누굴 막 덮어주거나 이런 지금 스펙이 안 돼있어요 아 이거 자막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 중요한것도 아니야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하면서 아시겠지만 집중하기 힘들어 이게 신경쓸게 너무 많아 그러네 그 눈이 흐흫 눈을 불 때가 없어 집중 안하는게 아냐 힘든거야 보세요 요조작하기도 지금 벅차 지금 초갈 흐흐흐흐heard 초갈 컨트롤이기 때문에 형안 eighth 진짜? 여기있다 여기 노란색 노란색 엔더슨!!! 자, 인더슨! 아냐씨! 가, 가, 가. 앞으로 가야지. 아이고, 갔는데. 됐어. 1번. 웍이잖아.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네? 음, 그렇구나. 아, 맞네. 일부러 안드로이드 편에 쓸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침술로 와서 쓰지. 어, 빨리 해야 돼. 잠깐만. 아, 지금... 활이었나? 아, 잠깐만. 아, 잘못 들었어. 방망이였구나. 반대로... 아, 또 못들었네? 이 집필력이 왜 이러냐? 야, 방망이로?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들었어. 가. 왜요? 무능했어요? 아, 무능했어요? 아, 무능했어요? 아니, 형이 조작해. 형이 조작해. 형이 조작해. 아, 정원으로 얘기해주면 마라. 말해줘. 오케이. 나는 인간인데. 인간의 편은 따라하지. 이 소식은 불가능하잖아. 어? 오빠 도망갔잖아. 응? 나 뭐가 뭔지 좀 그렸어. 알았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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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화장실! 화장실 안 가봤잖아. 오케이. 오늘 저녁에 말해 봤어. 나한테 실망했어. 임무 실패. 형, 왜 이렇게 무능해요? 아니, 순간적으로 이거 오는 순간부터 봐봤다 순간부터 집중이 완전 흐트러졌어. 근데 심지어 막 표재기로 내려가잖아. 앞에 대사를 내가 못 들었거든. 앞으로, 오늘 앞으로 들을 개소리 잘 들었군. 그 경관이 그랬잖아. 근데 아까 전에 거실로 도망간게 보였어요? 우리가 거실로 도망간거 못봤잖아. 거실로 도망간거 못봤지. 아무도 못봤지. 우리가 그럼 자료들을 덜한거야? 그니까 그니까 시작이 방망이 세대 맞고 맞다가 칼끈에서 담그면서 거실로 갔잖아. 그렇지. 아, 그런 다음에 거실에서 사라졌겠지. 그걸 거실 도망간거는 못봤어. 서순이 그니까 뒤로 나갈 수가 없다는거지. 담그면서 거실로 가야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보다. 나는 그런 다음에 병원으로 나갔다고 생각했던거 같아. 그리고 지금 얘가 숨겨주고 있다고 얘기하는거야. 내가 너무 꼬았어. 나 혼자서 지금 또 꼬았어요? 이야기를 또 꼬았어?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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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될거 같애. 또 꼬아꼬아? 주시고 아, 채팅상에 민심이 사나워요. 왜요? 이 쉬운것도 못하냐고. 아, 이거 이거 어려운 게임이야?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근데 왜이러지? 역대급 난이도. 참고로 참고로 조작감이 아주 간편한 모드였다. 입문제용이었다. 아기 모드에서도 내가 게임을 이렇게 못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돼요. 하는거랑 보는거랑 달라. 그치. 보는거는 시야가 넓어. 이거 말하면서 하잖아. 말하면서 허순을 까먹어버렸다. Common- 좀 먹고 차 Joy 막건난다. Assistant bare- R 나 너무 아 이 계란이 두 겹이 있네요 두 겹이 있네요 아닌가 계란이 아니야 이거 감자야 계란이 두 겹이 아니라 계란이 이상하게 두 겹처럼 탭 눌러서 통계 봐달래 통계 봐봐요 탭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여기서 얘는 못하자 보여 드릴게요 정말 힙하다 결과가 힙했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자유도지 자유도가 있네 좀 비난한 거 그거 수거하실 거죠? 뭐야 자유도 없다고? 자유도 없다는 거? 어 비난하시죠 수거하실 거죠 이제 배로가 있네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거 나셔야 돼요 3% 떴잖아요 순수하게 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까요? 다 여러 가지 선택지 다 여러 가지 선택지 탔으려고 몇 번 깨본 사람이 위로도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골라본 것 중에 하나 있지 올 엔딩 보려고 실질적으로는 한 1% 훨씬 미만일 듯 게임만 이렇게 진들감치 하면 솔직히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하면서 내가 대사를 못 봤지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실 말씀은 그게 다야? 응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못 본 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볼륨이 엄청 큰가 보다 플레이 타임이 막 9시간 이랬던데 응 몇 시야? 30원? 이게 한 현재 게임이 한 1분의 1 정도 온 건가? 아니죠 이제 2시간 반 했는데 우리가 느리겠잖아 저거 응 한참 남았지 아 10분의 1도 먹었다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해질 거 아니야 옛날에 천황 해봤어요 혹시? 뭐야? 천황 아무 게임이나? 아니 말고 방송 했잖아요 응 방송에서 아무 게임이나? 아니 방송에서 아무 게임 말고 편김의 왕까지라고 진짜 있잖아 프로그램이 두 번 했지 두 번 나갔죠 응 뭐였었어요 근데? 피구왕통키 고원 감사합니다 피구왕통키? 응 그게 뭐지? 옛날 오락시원 했던 거 그 말 안 하는 거야? 아 그 그 게임기 저도 잘 몰라요 그때 처음 했어요 피구왕통키랑 패티마인드 패티마인드가 왕이 어딨어? 서로 대결했어 미국 간 타 이거? 응 기억도 안 나 엄청 어려웠어 잠깐만 밥 못하는 요리사님 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뭐지? 나는 진호랑 같이 현황했었거든요 진호가 누구야? 홍진호 홍진호 황신 그쵸? 황신이랑 그쵸? 황신이랑 그때 그때 뭐지? 고맙습니다 그거 뭐냐 아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제목이 그거였는데 악마가 돼서 변전이 돼서 변전에 이렇게 괴물들 놓고 악마가 던전에서 던전키퍼?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게 뭐지? 제목이? 고맙 감사합니다 용사 맞아 용사 용사라도 될 걸 그랬지? 아 뭐지? 아 용사주제 건방지다 그런 게임이 있어요? 용사주제 건방지다가? 용사주제 건방지다는 게임이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그게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사가 돼서 용사 용사 그러니까 내가 악마야 던전이 내가 던전의 악마고 용사가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던전에다가 악마들 설치해가지고 그 목두를 설치해가지고 용사를 잡는 거야 근데 환장키퍼 하나요 완전? 약간 비슷하겠죠 디펜스 게임이긴 한데 갈수록 세지니까 용사들이 나도 이제 점점 몹들의 레벨을 올려야 되고 몹을 레벨을 올리는 게 뭐 걔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몹들의 서로 어떻게 이제 그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걔네들 키워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막 드래곤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와 쉬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걔는 정말 미친 그거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막 잘하는 분도 막 전화해서 부르고 우리도 안 되니까 깼어요? 결국? 깨긴 깼죠 아침까지 해서 깨긴 깼는데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정말 토하는 줄 알았어요 진호 형이 했는데도 버거워했다는 건 난이도가 진짜 높은 건가 진호가 그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잘하잖아요 게임을 그거는 약간 좀 그런 게임하고 좀 달라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셨던 분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고수? 어 고수 분도 되게 힘들었어 하여튼 그게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홍신 기능 높지 않나? 기능 높지 지니어스로 증명했잖아요 황신의 지능은 그냥 기능이 너무 높아서 머리 연산이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그 연산 처리 속도를 입이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원래 입이 약간 좀 말이 빠른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홍신이 말이 빨라요 맞아요 근데도 연산 처리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천체들이 악필인 이유도 뭐냐면 천천히 천천히 못 써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생각하는 동안에 빨리 써야 되거든 생각을 빨리 빨리 쓰려면 글이 막 진짜 엄마가 신청이 되는 거지 요새 발음이 좋아졌다고요? 진호야? 그래? 안 좋은 소식이야 연산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에요 아 나이가 들었나? 훈련 입이 훈련이 됐다니까 연산 처리 속도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지금 나이가 몇이냐 너보다 형인가? 응 아 그럼 나이가 한 살 그럼 마흔이 마흔이 투월향 홍진호 김도 이경 팔이 음 음 음 세상에 야 파랗파랗 했는데 진호 도전장 하악의 세대래 아이콘이기 때문에 차악의 세대가 맞아요 그게 1등이야 옛날에 물어봤거든요 진호 형한테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세계 2등 뽑기 대회에서 2등 하고 싶으세요? 1등 하고 싶으세요? 뭐가 진정한 1등인가? 2등 뽑기 대회에서 2등이 되는 게 1등인가 1등이 되는 게 1등인가 2등이 되는 게 1등이겠지 2등 뽑기 대회인데 아 전세계 아니 최강의 2등 겨루 가리기 대회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최강의 2등을 가리기 대회에서 2등 하는 게 사실상 우승인지 1등 하는 게 우승인지 음 되게 약간 옛날에 놀기야 놀자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우승 대회 초등학생 권장 도서 놀야 놀자 막 이런 데 나올 것 같아요 진호 형은 2등한 걸로 횟수가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들은 이제 뉴스가 안 되고 2등 할 때만 뉴스가 나는 거지 되게 이제 그게 확 확장돼 보여서 대단한 어떤 2등의 어떤 아이콘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봤는데 그래도 자죠 그렇게 잦긴 하지 맞아 왜냐면 포커대회 나가잖아 맨날 22시 22분에 맨날 뭐 결정이 나 그러니까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골프 노려 경기 끝난 시간에 마지막에 힘을 떼는 거지 사실 1등 할 수 있어 알고 보면 진호는 1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완급 조절로 1등 하면 재미없지 않아? 이렇게 딱 2등으로 좀 갑을 긴 게 1등 하면 뭐라고 하는지 1등 하면 그 대회는 이벤트전이라고 그래 이벤트전 하면서 우승을 많이 했어 구독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꼭 그런 거에서는 1등 하도록 아 해 이거 너무 많아요 나한테는 딱 이게 알맞습니다 나는 대신 감자나 이런 거에는 볼 수는 안 해요 얼씬도 안 해요 네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단풍으로 시켜먹습니다 콜라도 안 먹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틴의 자부심이 있대 응? 프로틴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단백질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 단백질이 프로틴이에요? 단백질이 프로틴이지 몰라? 아 아 모를 리가 있어요 단백질이 프로틴이지 에그 프로틴 네 부처님 40풍령 인내심 좋아 마련된 채팅창 아까 전에 철없는 소리 할 때마다 화날 텐데 뭐지? 아 불타는 거? 뭐 게임 불타는 거는 내 롤을 안 봐서 롤? 내 롤을 봤으면 안 불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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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나 다 알아 프로틴 단백질이잖아 이거 JYP가 요즘에 올라오고 있어요 주식이 어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3만원 3만원대에서 살라고 했거든요 응 돈이 없었어 지금 3만 5천원까지 올라왔어 으음 그래요? 지금 37층이거든요 아직도 손해 이렇게 올랐는데 3만원 3만 5천원이 됐는데도 손해 주식이 재밌나봐요 그래도 떨어지면 재미없어 올라가면 재밌어 떨어질 때는 반토막 올라갈 땐 두 배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제 JYP 지금이라도 사세요 아니 저는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가려고 4만 2천원 봅니다 저는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갑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리고 주식을 저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주식이 주식이 Y랩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상장을 했어요? 아니요 상장을 아직 안 했죠 근데 이제 Y랩 초대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그때 제가 넣었었어요 초반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지분이 왜 불어요? 얼마 안 돼요 지분은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원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주식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식 부자라니요? Y는 그럼 초딩 같은 말이 다 있어요? 주식 부자 될 수 있어요? Y랩이 떡상하네 아 그럼 당연히 모르겠죠 주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다 마음 부자가 되겠죠 왜냐면은 거기에 일단 어쨌든 작품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는 금액이 술천이 있어요? 술천이 되죠 아 꽤 넣었어요? 꽤 넣었죠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꽤 높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더 높아졌지만 물론 어 이렇게 부자예요? 왜냐면 거기에 늘 돈을 빼놓고도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는 그거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찌질의 역사도 하는 와중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했던 거라서 그냥 어차피 제가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음 그냥 너 쪽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건 보죠 왜냐면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은 많이 높아졌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거면 하겠어요 음 떨어져도 응 벌 속상해 내가 아니까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되든가 뭔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야 안 속상하죠 아니죠 모르면 속상하지 모르고 넣으면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아니죠 알고 넣는데 떨어지면 자기가 싸버지지 아니죠 모든 게 다 잘못된 판단이잖아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고서 잘못되면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음 아 내가 좀 잘할걸 이러든가 아쉬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모르고 넣으면은 모르고 넣는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이게 성향 차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향 차이네 저는 넣죠 떨어지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지 올라져 아싸 꽁돈 근데 모르는데 왜 넣어? 네? 느낌 하이씨 느낌이라는 게 너무 필링 그래요? 그 느낌 이게 인간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다른 점이에요 누가 안드로이드야? 필링 누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식 투자법 인간식 투자법 필링 기분 이런 거에 좀 많이 자지우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기분 바라? 인간을 당신대표 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인간대표 기계대표 진짜 씨 말도 안 돼 그래서 몰랐는데 배돌아지라고 이제 그 있어요 알죠 크루 네 다 JYP 넣더라고 왜 넣었어요 근데 JYP 딴 것도 아닌데 다 하나씩 쌌더라고 왜요? 몰라 그냥 엔터주에 넣을 거면 차라리 게임주에 넣지 그냥 아니까? 아니 홀린듯이 아니까? 나는 뭐 나 트와이스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주신에 홀린듯이 서로 각자 서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샀어 서로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크루구나 음 그럴 수 있네요 그럼 거기서는 다 주식을 해요? 네 이번엔 시작한 시기도 비슷해 우연히 보니까 우연히 다 동목과 시기가 좋네요 일단 뭐 시장 경제에 참여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서는 하면은 나중에 이번에 잘못돼도 다음 거는 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비트 후원 어나니머스 치어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풍 작가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뭔데요? 잘 알고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아예 못 들어간다? 네 왜냐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야 알고 해도 떨어져 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그건 뭐예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적정선에 통과될 정도로 배우려고 하면은 30년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어떤 그 취향도 있고 막 많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하더라도 좀 내가 나한테 맞는 뭔가를 찾아가는 어떤 그 주식을 하는 게 네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하더라도 약간 좀 뭔가 내가 아 이게 같이 근거가 있어야 돼 참여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전혀 나랑 맞지도 않은 걸 그냥 막 어 올라갔네 막 어 이 고급 정보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뭐가 재밌어 내동매매 아니 돈이 내 돈인데 이렇게 재밌어? 추격매수 추격매수 그거 했을 때의 쾌감 올랐을 때의 쾌감 아무튼 근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하도 주식으로 이렇게 잘된 케이스도 물론 있고 안된 케이스도 더 많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있더라고요 잘되는 사람들은 확실히 떼뻑은 아니야 아 진짜 노력 많이 해 안되는 사람도 노력해 다만 노력 안 하고선 잘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 몸이 거부반응을 느끼고 알겠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알러지까지 나올 정도야 이 이야기가 알러지 생겼나봐 맞는 소리 알러지인가 알러지약 있어? 아니 하나 둘까?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졸려 맞는 말 알러지약 있어 색채 알러지 아 후원가 잘하네 맞는 말 하면 가슴이 아파 맞는 말 하면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도 아프고 심지어 주식이 떨어졌는데 맞는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하니까 요즘 그 제 심장은 어땠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이 jrp가 소속된 그룹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샀어요 그것도 일순간에 그 그 기분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샀는데 기분 때문에요? 4만원에서 샀어요 3만원에 대해서 그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 좋았어요 뭔데요?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 떨어질 거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올랐잖아 지금 봐봐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샀어 그 그러니까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분석 안 해요 분석 안 해요 분석 안 해요? 왜냐면 정보 싸움으로 가자 못 이겨 아니 뭘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개미는 못 이겨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 3줄 요약해줘 오! 야! 양자역학 3줄 만에 요약 안 해줘? 야 양자역학 5분만에 안 끝내줘? 안 배워 아씨 몰라 안 해 이래 버리는 거 그 양자역학이 이때 이때 개미는 못 이겨 이런 거 개미는 배워도 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찍기가 더 확률이 높다 왜냐 배워서 지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를 떠서 하죠 정보량의 차이가 많잖아요 기관하고 개인이 들어가는 정보와 그러면은 뒤늦게 따라가면 공부해서 하면 5단만 골라 근데 찍죠 선율은 50%야 그건 이제 공부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머릿속에서 이미 어떤 정보기관과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뭐냐면은 약간 옛날부터 한 90년대부터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정보에 대한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고 뭐든 정보를 원하기만 하고 영어만 알고 뭐하면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앞을 더 내다볼 수가 있어요 노력만 한다면은 근데 옛날엔 정말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논리를 지금까지 갖고 온다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봐도 주지가 않아 내가 봐도 야 이건 옳을 것 같은데 하고 보고 있으면은 오르더라고 실제로 내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약간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하다못해 뭐 어떤 제품을 써본다거나 어떤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생긴 거나 어떤 정보를 들었어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주식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오를 것 같은데 하면 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쵸? 네 예를 들면은 뭐 아 근데 뭐 이건 아니 이거는 뭐 딴 얘기니까 건둡시다 자 안 멀지 않을까 왜? 네? 아니 미안해 왜냐면 오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솔직히 속상하지 아니 속상해서가 아니고 한마디만 백마디 됐어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예예 듣기 싫은 거잖아 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백마디 얘기가 지금 이미 듣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좋은 말도 그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빨라집니다 왜냐면 듣기 싫은 말이겠지 않네 저는 아까 느껴져요 제 표정을 분석을 하고 어? 표정이 안 좋네 초가타 그쵸? 초가타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이 기회야 피버타임이라고 느껴져요 피버타임 필드파이터로 치면은 필드파이터로 치면은 이거잖아 이거 헤롱헤롱 어 그렇지 이때 이때 타임이 놓치면 안 되죠 이때 촛빛세하게 날아가야 그래서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더 늘렸잖아요 너무 잘 알아 자 그러면은 손만 닦고 와서 이제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누가 해 이거 한명한테 맡겨야겠어 컨트롤 니가 해라 제가 할게 아니면은 나 롤 해가지고 잘해 롤 해가지고 잘했다는 말이 너무 돈비도 없다 아우 이수자님이 방장이랑 대화할 때 기침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 정도의 순수함이 있어야 돼 인간인 이상 그렇게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숭이보다 다트 실력이 안 좋아요 못 맞춰 이걸 아 안드로이드가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볼 거예요? 아니 한심하지 않아요 전혀 한심하지 않아 눈빛이 한심했는데 아냐아냐 전혀 한심하지 않았어요 자 antaroid 자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성공한다 다시 할 수 있나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거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담당 키보드가 나왔으니까 뺍니다 네 도작 담당 선택만 중간에 해서 같이 합시다 왜냐면 이게 둘이 나누니까 너무 너무 눌러서 터진거같아 글씨 좀 바꿀께요 작담당 키보드 담당은 원담당이지? 순수 담당 부작 담당 부작 담당 다시 할 수는 없네 딸기 우유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콜라 있어 콜라 있어 콜라 있어? 딸기 우유 커피 우유 있는데 커피 이건 뭐지? 다시 할까? 다시 할 수 있대? 그러면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몰라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해 그래 궁금해 이 루트 다시는 없을 것 같아 하하하하 이거 왜 돌아가서 그러고? 내가 안 적었어 어? 여기 걔네 통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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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나름 얘도 아픔 있는 사람이야 아픈 통역배 천둥이 치고 음심정하죠? 식사 중 식사 식사 차려야 돼 쁘 저기로 한 번 갔네요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저기 뭐 하나 있죠 애기는 항상 저기 있네 저기는 애기 자리인가 봐 여기 애들이 이런 것도 좋은데 좋아해요 어우 아기한테 한번 말걸기 아기야 없네요 그리고 기계의 눈을 한번 바라봅니다 씁 없어 그리고 2층에 한번 갑니다 아니 여기가서 한소리 한번 듣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관심이 없어 먹고있네 볼만한데? 볼만한데? 불법한데? 아 이 악물고 안보죠? 아 거기 안찾아봐 앞에 가려볼까요? 아 내가 피켜지네 저 올라가겠습니다 밥 안차리고 올라가기라고? 밥 안차리고 올라가 왜냐하면 이걸 식사를 차려버리잖아요 서브킬을 못해 2층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서브킬을 못해 그게 서브킬이라고요? 숨겨져있는 알잖아요 우리가 했을때 가지 가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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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안되 막혀있어 빨리 안해? 빨리 안해? 야 한소리 듣잖아 아 이게 선택지였어 빨리하는거랑 늦게 하는거랑 늦게 하는게 있었어 한소리 듣네 그냥 아 듣기전 할걸 이미 돼있네 이거 하나 옮기는거 이거 화내법해 이거 갖다주는것도 지가 갖다 먹던거 다 해놨는거 애 따지 처먹어라 너는 맛있게 먹어 어 나도 뭐 기름같은거 너 물? 랩킨? 물 따라주고 어 누구 먼저 따라주냐에 따라서 애 먼저 누구 먼저 따라주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게 그런거야? 그럴거 같아 왠지 느낌 마이 펠리 형 형 그 전 조작에 신경쓸테니까 대사를 많이 예 사과하세요 어 왜 좀 이상한데 좀 막 이렇게 흔들어 기다리기 기다리라고 했는데 움직였어 또 뭐 좀 보시고 아 나 딴데 가고싶은데 안되네 또 신경좋게 또 신경좋게 아 뭐 나의 삶은 없었던데 에이 띵뚜이 깨고싶다 이것은 쉬단 말이야 혹시 우리 이 세상에 이 사과가 살 빠졌다고 이 사과는 저의 사랑에 내 사과는 내 사과는 죽은게 아니고 살 좀 빠졌어 아 아 아 나 아 아 이 개야 나 폐기사한테 그런거 다 버렸다고? 폐기사건 있었잖아 폐기사건 뭐지? 아 근데 폐기사 맞잖아 아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지키려다가 깨진거야? 이런거 전의 안드로이드 거기있어 움직이지 않기 이거 선택하는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하기가 있어 근데 이건 해야되지 시야 기계의 눈으로 보기 아 시야 아 움직이고싶은데 나도 움직이고싶다 아 제일 어려워 아 어렵다 그래요 움직이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움직이지마 왜냐면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크게 반응을 못해 조금 움직여볼까? 아니하지마하지마 안보고있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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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하지마 지금은 안 움직여 지금은 약간 좀 쟤한테 약간 뭔가 호감을 약간 사야돼 아 못참겠어 어 지금은 일밀히 움직여 안돼 안돼 지금 예민해 예민해 미도라스 살짝 아냐아냐 아이씨 걸렸어 아니 명령에 걸려서 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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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아아 하지마 하지마 나도 모르게 눌렀어 하지마 안돼 어 이미 눌렀어 움직여가지고 뭔소리야 이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아 그런거야? 이미 움직여가지고 이게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이거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미 여기로 넘어와버렸어 내가 이미 분량 누른 상태에서 선택이 됐어 이건 너무 씨 난 살짝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원한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원한 미래가 아니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이거를 망설이게 해놔 짜증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해야지 우와 명령을 깨고 있어 지금 내가 불량품이 됐어 으악 깨졌어 어 자유가 생겼어 아 이걸 깨면은 이제 그때부터 앨리스 보호하기 오 약간 좀 자유도가 생겨나보다 자기한테 토트 잘 돼 두개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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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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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 있어요 토드 이렇게 한건 옳지 않습니다 어우 자자자자 야야야 그렇게 해 아아 그거 없어 스턴건 스턴건 미친농 미친농 우와 아 비둘 오 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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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어디서 나오자고? 여기 있는 다른 방이에요 아리스 여기로 남겨 Chart 주님 querer함? 무슨 뜻이야? 원하는거야? 아무것도 원하는거야! 그냥 플라스틱이야! 난 문제가 있잖아 그것을 조절해야할거야 오오옹 하하하하 오오오오인 اahahaha 연타 연줘둘두들두late 릑 펀치 이 melod 깔아 때리지마 이 새끼야 피하고 어? 안 되지 어? 어이 새끼 폈했다 맞았다 아니 버튼을 연타하니까 그러니까 티를 대신 맞고 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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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인트 벗겨졌어 얼굴이 아까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페인트 벗겨졌어 불량품이 되어버렸어 나 어떡하지 도망가 선택하는게 있어 선택하는게 있어 쟤한테 가는거랑 탈출? 탈출 이어진게 걸어가네 얘는 못둘러 은혈기 도망가기 뒤로 뒤로 못눌러서 선택을 못했어 고르다가 아 맞았어 피하대 피하대 잠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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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 띠따따디 뽀lav 채우고 이 새끼야 도망가 오 후 후 후 후 assumption 가가가가가가가 잠깐만 기계의 눈으로 한 번 봐 아 오케이 도망가 경험자로 있으면 큰일 났어 선택 이게 그 명령을 안 지키는 순간부터 자유의지가 생기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네 자기가 판단하니까 다 깨서 안 잡고 싶어도 잡아야 돼 아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옷이 에나멜이네 에나멜 재질이 프라모델 색칠하는거? 너무 빤딱거려 도망가 몇 퍼센트? 궁금해요? 맞네 아니다 적지 안 도망가면 뭐하지? 아니 안 도망가면은 다른 데 도망가는 거 아닐까? 뒷문으로 도망가거나 뭐 아니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거고 안 도망가는 게 있나 봐 안 도망가고? 말 잘 듣는 착한 순종적인 안드로이드? 아 아니면 아까 나갔을 때 버스가 오는 걸 봤잖아요 버스를 안 탄다? 아 나 아빠 방에서 무기를 갖고 오는 거 아 그 서랍에 권총이 있었잖아 그걸 챙겨왔어야 돼 근데 내가 순간 착각해서 끝에 있는 방이 아빠 방이고 가까이 있는 방이 아기 방인 줄 알고 한 게 바로 들이닥친 거야 맞네 맞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게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아빠 안 죽였잖아 내가 총을 갖고 올 땐 나올 수 있잖아 안 죽이고 날개 부자 날개 25년 중에 가장 지루한 파티였다 화났어 아따 쟤.. 거기서 아 4번이나 전화가 봐 그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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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압장구야 자 박사님이 압장구야 박사가 박사님이라 박하잖아요 박사님 누가 박사야 아니 학교가 있을 거 아냐 이 정도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냐 그냥 없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술가인데 호칭을 높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왠지 약간 뭐랄까 휠체어 탄 약간 부잣집 알 수 있는 박사같은 느낌처럼 손희끼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아 그 엑스맨? 그 박사님 자 따르고 어우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벌쭉하네 조작에서 해방되니까 훈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훈수도 써야될까? 아니 훈수 담당이니까 자 전화한다 어 안돼된다 어 뿔이 꺼져있네요 켜져있네요 켜져있네요 그 아들인가 보다 아들놈새끼 아 불안한데 또 불안한데 2층 2층 어떻게 가 안드레이든 눈으로 보자 저기있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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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필요하다고 해서 어 잡고 데려가자 습.. 습격할 수 있잖아 그쵸 아니 뭐 방패로 해서 쓰자는거야?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습격할 수 있잖아 아니 아 이 박사님을 방패로 쓰다게 내가 없을 때 무방도 상태잖아요 아니 저는 아빤데 어떻게 하겠어? 아 이게 저는 좀 이상한 놈이야 난 또 아빠 내가 봤을때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하겠지 아빠를 어떻게 하지 않지 당연히 날 뭘로 하는거야 아 아니 생각을 해봐 아빠가 아빠가 죽으면 큰일나는거지 아 있네 리오 리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짓을 해 놀아줘 놀아줘 다 다 내게 다 내게 될거야 또 내게 될거야 내게 될거야 내게 될거야 너는 서비스 그곳으로 죽을거야 내가 도와주니 띵 띵 띵 이제 잘해야 합니다 윈도 유미질수 있어요 일단 설득 무슨 춘거야 싸우자는거니까 설득 이거 나랑 대화도 안해 뭐하는거니 너는 잘하냐 너무 좋나 완벽히 이것만 이 놈이 액션 되게 얄받네 돌려버리네 저걸 아빠를 돌려? 아 반격하지 않기 아 이것도 내가 또 깨나 안깨나 얘기했네 근데 이제 상황이 되게 그거 나오겠지 반격하게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생각을 해 뭐야 반격하지 않기 안해 스톱 이건 깨잖아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 그 여자는 참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왜냐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세월아 내 오라 했을 때 세월아 내 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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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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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아 아 아 아 아 어 마이키스 아무도 없애버리지 당신이 누구를 알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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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발 아버지 당신의 죄다 당신은 당신의 죄다 앤드로이드 앤드로이드 누구야? 아 반격 안하기가 있었는데 눌러버렸대 눌렀어 너가? 그 짧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안하는걸 좀 기다려야되는데 버튼은 그냥 s있길래 딱 눌렀나봐 괜찮아 게임이야 그래도 게임이야 선택이지 뭐 인생이라는게 그렇잖아 마치 주식을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너가 너도 모르게 그냥 하는거야 이게 맞아 근데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움직이는거는 똑같은 결과야 똑같은 결과야 결과는 다르지 너의 주식처럼 비슷한거야 너의 주식이 인생과 똑같은데 지금 하는게 너도 모르게 하네 오가니커피 아 탈출했죠 아 탈출했죠 블랙박스 있을텐데 억울한 상황을 만들려면 블랙박스를 빼야되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수고하러 왔어 무인버스인가보죠 테슬라 정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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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앨리스는 우호죠 깨워 야 가자 돈이 없는데 어떡해 결제도 안되잖아 결제도 이미 했겠지 버스는 앞으로 삼성페이 뭐 이런거 없을까 안되지 다 주인돈인데 링크가 아니면은 뭐 이제 아동보호시설 이런데 안되지 아빠한테 돌려주겠지 이 안드로이드 말고 누굽니다 바로 지나고 왔어 저거 저거 우르잖아 반짝반짝 비가 내려 추워? 난 안추웠네 가자 비를 맞춰야를 내가 맞췄어요 비가 하늘이 맞춘거지 옷을 벗어서 여기다 씌워주던거 해야지 이거 그거에요 에나멜이어서 일체형이에요 안드로이드가 옷을 벗을 수 있는게 이 모양으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거에요 옷을 어떻게 벗어줘 이게 뭐 맞는데? 두개 있는데? 경찰이 있고 안드로이드 있다 안드로이드 트로이드들 개매들은 그게 뭐 대화하자 로베드 쉬고있네 로베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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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마스터 좀 달라 나랑 다른 안드로이드 얘네들은 이제 말거는게 없어 이제 여기 세개 있다 여기 스토어 스토어 아 안드로이드 못들어가 못들어가 응 뭐야 뭐라고 써있어? 진짜? 여기도 있고 둘러보고 한번 조사 조사? 해야지 가야돼? 불편하지만 안전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있고 여기는 매우 불편하지만 눈에 띄지않아 오케이 그리고 상줌 영웅을 손안하고 저쪽은 저쪽은 저기도 뭐있잖아 할순없어 도움을 찾기입니다 불안하죠? 인간은 못믿어? 아 근데 여자 정원이였잖아 그럼 왠지 여자아이니까 좀 더주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 일단 왼쪽 없었어? 있음 안늘려 안늘려 틀려 여기는 잠깐 잠깐 밖에 저 워시거죠? 끝났어? 이 정도 없어 모텔 아 모텔 눈에 잘 떼 돈이 필요하고 자 그럼 내가 불편한게 있구 내가 봤으면 저기 스토어? 스토어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애가 그래도 어 애가 애가 막 갔는데 그냥? 야 어디가 얘 지가가? 어 지가 막 가 그냥 야 야 어디가 얘 아 비가 오니까 아 앉아있고 싶어서 그렇지 난 다리 안아픈데 어떻게하지 왜 도구로 갈까 페가로 갈까 쟤도 안드레이드네 안드레이드 엘리스한테 돌아와 그애를 거기 가서 물어봐야되지않아 그래도 일대에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나 안아픈 나 안아픈 그래 너가 빠져나 우리 어디가 가야 돼 내가 도와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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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스캔. 에어드롭. 어, 에어드롭같아. 다리에 있는 곳이야. 오늘의 곳이 필요해. 뒤에 이렇게. 애는... 애는 뭐 팔 없어? 자긴 또 뭐 전쟁통에 전쟁통이면 이런 애가 깐난 얘기 없고 다녔어. 일단 뭐 갈대로 정합시다 이제. 아까 얘한테 들었고 형은 24시간? 물어보기? 나는 그래도 24시간. 그래도 사람한테 가는 게 물어봅니다. 물어봐 물어봐. 뭐 인생 뭐 있어? 아니면 나오면 되지. 여기선 자는건 아니야. 자는건 아니면 물어보는거야. 도움 도움. 전문 설치에서. 물건 사는거 있나 한번 볼까? 돈이 없잖아. 물건도 없네 뭐. 하나 집어부어. 돈이 없잖아. 주름식. 훔쳐. 훔칠 수 있나? 훔칠이면 더 안될걸? 훔치려면 손이. 기계의 눈으로. 훔쳐. 훔치면 저 주인이 알거 같아. 그쵸. 여기 지금 조작이 있거든요. 기계의 눈으로 보는거. 어디있어.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보는거라서 안되나? 안움직여. 훔쳐. chod침. 뭐 좀 사자. 보는거밖에 안되. 보는거밖에 안되? 아씨 야골라. 아 44개월 구독. 김민님 감사합니다. 좋은거. 이거는. 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네. 이거. 휘지대 장난감 봤어요? 장난감. 장난감 어디? 뒤에 뒤에 뒤에. 살짝 뒤로. 뒤로 빼. 아 저기있다. 야 저기 뒤에 있다 저기 저거 아니 좀 전에 있던거 뒤로 이거 아냐? 아니 말고 좀 전에 있던거 뒤로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아니 좀 전에 있었잖아 뒤로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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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좀 전에 뭐가 있던데 바로 오른쪽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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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자가 갖고 다니던 벽면감이잖아 저거 어 맞네 저 여우여우 여우여우 여기 여기서 있으면 안되나? 별말 안하시네 여기들이 뭐 있어 지금 아 얘한테 말 거는게 오케이 대화해 뒤에 뭐하냐 뭐하냐 저는 작은 여자와 그리고 어디에 가고 있는 곳에 가고 돈을 좀 빼면 그래서 오늘 날이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쒸트 쒸트 아 홈레스 안드로이드 홈레스 안드로이드 아아 아 그 최고야 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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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 같아 대푸면 왜냐면 그러네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아이의 뭐 장난감이나 이런거 응 그러니까 이거는 럭크 럭크 훔치는것도 있고 훔치면은 럭크 아니 훔치면 위험해 지금 왜냐면 시야가 우리한테 다 되시잖아 나가 야 나와 빨리 야! 너 자존심이 없지 어?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나와 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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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점원이었어 럭크 럭크 나가 가자 집으로 가자 자 후원 감사합니다 들어와 그냥 여기 위험한 곳 아니었어? 여기요? 아니 여기 안전한 곳 여기가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불편한 곳이었지 매우 불편한 곳 응 모텔이 위험한 곳 돈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근거에서 돈을 훔치면 모텔은 갈 수 있어 가자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어? 빚만 피할 수 있으면 거기가 다 집이지 아 엉치 어 그리고 나 고쳐졌네? 자가수리가 되네요? 나노로봇있나? 여기 7 다 돌아왔잖아 아 그래? 봐봐 7 돌아왔잖아 그러네 뭐가 어설프네 어 에이 큐 잠깐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와앞에도 있고 이건 뭐야 발전기다 소원 감사합니다 어 발전기 발전기 아니야? 딱히 없어 조작하는건 없어 대바테인줄 알았네 대바테인줄 알았네 대바테인줄 알았네 대바테인줄 알았네 거기 김풍 나오잖아 와이트인가? 어 여기 거기 해가 해가 태가 여기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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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하자 와이아카타 차 해가에 가려면 와이아카타 가야돼 차안에 왠지 있을거 같은데 차안에? 응 아까 봤잖아 오스기 라운드 원 파이트 흑 흑 흑 밀러서 스프리트 파이터에서 중간에 보너스 타임 보너스 체인 이게 익숙한데 프로그래밍이 안되어 있을거 아냐 에이씨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갔으면 잠을 잘까? 어때? 애기 애기 애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죠 아 자고싶지 않대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좀 더 찾아보자 오케이 괜찮아 난 안 추워 그래서 난 오랫동안 찾아도 돼 아 그래? 아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야겠다 훔쳐볼까? 훔쳐보자 야 까질거야 가자 샹 뭐 있어 인간 어? 첫번째가 어려웠지 이거 하나 뜯어봐 패가도 한번 물어봐 일단 패가 가자 응 패가도 한번 가봐 패가도 싫으면 훔친다 어? 패가가서 의외의 득템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치 그치 거기서 아이템 가져와 총같은거 가져올 수도 있어 그치 까 빼고 끼이 괜찮은거죠? 나 다쳤어 긁어어 응 ligne 네네 왜여알아 연 Eli 놀아 fondo 끄는 아 다쳤어. 까라. 들어갈 방법 찾기. 폐가를 불법점거? 지금 폐가 들어오려고 들어온건데 일단 가보죠. 나는 폐가 불법점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니까 애기가 폐가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게 겉에서 봐서 폐가 막상 들어가는데 뭐 음색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 동전이지. 우리 집보다 좋을걸?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625라고 생각해봐 625. 아 전쟁은 경험을 안해봤는데. 어 이거 대바드에서 그거다. 바닥. 뭐요? 생존자 도망갈때 바닥이 생기잖아요. 몰라 난 자세하게. 빨간색 있어. 그니까 맞아 맞아. 아 여기 있네. 문짝 열어. 여기 있는데 사람 있을수도 있어요. 폐가의 뭐 홈리스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집 가출 안드로이드나. 알고 봤더니 여기 안드로이드가 있는거 아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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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앨리스! 어? 어? 앨드로이드야? 랄럭은 아니지. 랄럭은 아니지. 랄럭은 아니지. 랄럭은 다 죽지. 랄럭은 다 죽지. 내가 너에게 인간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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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지. 그는 거에 대한 거에요. 그는 우리의 법이. 하지만 랄럭은 아는 그를 죽지. 랄럭은 다시 죽지. 지금 내가 인간을 보호하지. 좀 돌아왔다 노란색으로 경계를 좀 풀고 있어 지금 아 랄프가 자기야 난 랄프 이제 몰랐어 보호자가 아닌 줄 알았어 랄프를 해치게 할 순 없다고 안심시켜 보통 자기를 3인칭으로 말 안하잖아 나 랄프 인줄 알았는데 랄프 용서해줘 랄프 용서해줘 랄프는 좀 어눌하다 난 랄프는 안전해 랄프는 항상 안전해 랄프는 힘든 상황을 보면서 랄프는 좀 어려워 랄프는 정말 두려워 같이 다니자 랄프는 안전해 랄프는 안전해 랄프는 안전해 랄프는 안전해 랍랍랍랍랍 랍랍랍랍랍이 사실 멍청한거거든요 좀 멍청한거 같아 계속 칼을 위고 있어서 보내면서 죽겠어 그리고 좋은거 정말 불안 요소가 있어 생일한게 Revolution 이런걸 막 다 해놨어, 옷을 어, 할일이 있대 뭘까? 페인트 다 벗겨져 있네 왜? 이렇게 어? 아, 내가 좀 훔쳐볼게 감사합니다 돈이라도 좀 훔쳐와야지 못해갈라면 일단 하루만 있어 아, 난 안추운데 네가 춥잖아 그, 저 챙겨오길 잘했다, 그죠? 아, 챙겨와야 들어온지 챙겨올 수 밖에 없지 다 뒤져, 다 뒤져 쓰레기, 정리해 정리, 정리 원래 정리 머신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바꿔야지, 바꿔 아, 불태우게? 씨, 남의 집인데? 추우니까 막 나가는구만 자 잘 꺼 챙기고 자, 벽난로가 이제 잠자리 놓기 자 하나볼게 없어 딴 거 서브가 없네 2층 갈까? 2층 뭐 할 거 있다고 하는데 살짝 볼까? 어, 보자 보자 호기심 해결? 응 좀 놓고 가지? 못나야 돼? 못나 한번 집으면 못나 하하하 종이? 뭐? 뭐 있어? 없는데 또 하나 화장실 시야를 일부러 실패한건가? 어, 없어 여기도 여기도 여 어디갔어? 랄프? 이, 어 응? 랄프 어디갔어? 딴 데 있나 보지 여기 뭐 없어? 거기 뭐 뒤져봤어? AI의 눈으로? 응 응? 아까도 없었어 밖에서 봤을 때 여 어디갔어? 랄프 이게 끝이야? 미친 1층 가있는거 아냐? 어떻게 해 그 사이가 온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지 뭐 사다리같은거 있을지 밖에서 없네 또 이 새끼 친절하게 해줬는데 애는 어디갔어? 어딨겠지 뭐 여기 있네 야 잠자리 해왔다 자라 자 불이 오겠어 지금 불 피워야돼? 어? 지금 잠이 오냐고 불 피워야돼 제 옆에 저것도 주워야 돼 저거 넣고 휴지 넣고 불은 어떻게 해? 저거 있어 나있다 나있다 뗄감 모아 뗄감 더 모아야돼 저거 택배 있지 나무 의자 의자 저기 저거 뭐있다 테이블 테이블? 저거 있다 근데 여기 한번 가볼게 궁금해 어? 어 여깄네 랄브 뭐야 뭐하는거야 야 랄브야 뭐해 아 예술이야 예술 할로 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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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브 랄브 랄브 R, A고 이게 힌트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풀리겠죠 얘랑은 더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갑니다 문 닫고 나가고 싶은데 난 자극하고 싶지 않은데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여기서 긁고 있어 어떻게 잠이 와 여기서 아 그리고 쟤는 안드로이드라서 불을 계속 안 피웠구나 좀 정리하면서 살지 그쵸? 그니까 좀 상태가 안좋아 근데 뭐 정리를 할거면은 뭐 너무 안되있잖아 정리를 오래 살았다는 애들 자자 따뜻하긴 하니까 가자 자자 형 제일 귀하냐? 뭐 근데 두세 세대 이거 위치가 맞잖아 아아 왼쪽 맞았잖아 왼쪽 얘 아빠한테 맞았던네 사례당하네 그 오티스인가 아 오티스 걔 걔한테 그치 걔 아니야? 탈출했잖아 이거 그러고 28번 담그고 도망갔잖아 맞았잖아 이걸 세대를 그니까 여기가 여기가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그러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좀 고장났어 그리고 맞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좀 호심해 얘가 그냥 약간 좀 에러가 난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보기까지만 이거까지만? 모르겠어요, 알리스 약속해 약속 한다 영원히 함께? 영원히는 안되는데 거짓말, 착한 거짓말 아, 왜냐면 나는 오래산데, 얘는 언젠가 죽잖아 필멜자잖아, 쟤 네 자 말 많이 하면은 그 에너지 낭비가 심해 어, 감사합니다 이거 봐, 쟤 새끼가 좀 불안해 나 여기서 자기가 있고 옆에서 자기가 있어 어디서 자까? 어디서 자까? 감시 여기서 자는게 더 그거지, 안전하지 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구나 어, 감사합니다 저 새끼 좀 저 새끼 좀 다시 못가나? 다시 못가? 저기, 저 안으로는 못가네 옆에서 자야겠는데 옆에서 자야겠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애가 옆에서 긁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한데 어떻게 자는거잖아 자는거 밖에 없어 아, 그래? 그쪽은 자야돼? 응 여기서 자야할까? 여기서 자야할까? 여기로 통과해요 애 옆에서 자야지 당연하지 근데 왜냐면 누우면은 공격태세를 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앉아있다가 팍 튀어나가면 딱 때리는게 있는데 앉아있을 때 공격당하면 이게 마운트 상태가 돼가지고 왜 누워있는게 더 괜찮은게 왠지 아세요? 발로? 발로? 발로 이게 하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좋은게 발로 하잖아요? 애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 그렇지 내 자세를 당연히 끝났어? 뭐야 이게 폐가에서 지내는 엔딩 그리고 4개가 있네 폐가에서 지내는 엔딩 요번건 진짜 되게 많이 갈라졌을거 같아 여기서 약간 좀 분기점이 좀 많이 개갈라지네 생기는거 같네 왜냐면 선택지가 많았잖아 개갈라지 재밌네 11월 6개 뭐 와 시체하냐? 뭐야 시체야 스페이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어잇 오오 무서워 오 어 움직임이 안좋아 조미애 조미애 화면도 잘 안보여 죽은 안드로이드이 너무 많아 오오오오오 아 어 찌잉 일단 음성데이터 음성데이터 음성데이터인데 시각장애 시각 안보여 안보이고 가슴 파괴는 저전력 에너지가 없어 손인가? 아 다리 아 일어설 수가 없어 아 일어설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난다 나나 총몽있잖아요 총몽보면 이런데가 있거든 애들이 막 두통으로 가죠 띄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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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끼로가죠?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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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전력도 없는데 배터리도 좀 갈아 껴야되고 있네 좀 근데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이거를 할 수가 있지? 교체를? 깔끔하진 않겠지 소환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보겠지 됐고 아 누른 사람들도 같이 버리고 들고 끼우고 왼쪽다리까지 오게 오케이 아 사람도 좋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치 AI 시대가 오면 갈 수 있죠 사람만 못하지 아 오 어 더 기어갈게 또 기어갈게 밀어내고 유격 어 분석하고 이건 맞아 오케 오 어 앉아서 껴 앉아서 껴 전력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전력도 뭐 어디 있겠지 밧데릴랑 됐어 됐어 돌았어 폐기장이었는데 눈이 좋아서 살아있었던거 같아 얘는 왼쪽에 있는거 볼까? 살아있는거 같아 어 있네? 어떻게 알았어 나 눈인데 안보여 어 나는 안봐 못봤는데 나 쳐다보는데 안돼 안돼 부럽지 하고 지나간거야 안죽은 애들이 은근히 있네 여기 안타깝네요 미안합니다 저부터 나갑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이 사람 죽었나? 천천히 나오세요 아잇잇잇잇 제리코를 찾아 죽었어? 죽었으면 지나가 귀신을 찢어 해방운동이 있나봐 안드로이드 해방운동 왜? 이렇게 숨으로 당하니까 안되네 제리코를 찾아준게 제리코가 안드로이드구나 모르죠 안드로이드일수도 있다 오오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요 가돌보 가돌보의 느낌 있어야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 살아 내가 힘이 쎄야지 나갈 수 있나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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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진짜 조사하게 그쵸? 앞에 떼기 에너지 안 돼 이거 안 돼 호환이 안 돼 아 호환 안 돼 걸어당겨줘 발이 저거 쓸걸 어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안 돼 왜 기어댕겨 이거 못잡아? 쓰러졌어? 다리 저거 전략 있는거 아니야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돼 봐봐 여긴 안 돼 어 이게 기계의 눈으로 봐도 안 떠 왜냐면 내가 시야가 안 좋아서 아 그러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어 파악이 안 돼 지금 오 차라리 이게 낫다 나는 이게? 이게 더 자유도가 있어 보여 어 자유도 있어 보면서 이게 낫다 이 광고 하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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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자 자 잘 PD 음향 사운드카드죠? 사운드 카드죠? 그렇죠 삽을 낍니다 아 이제 잡으면 안 들려요 애아파프로 눈깔 있어 아 정상 근데 다른 애들은 왜 안 뜯을까 야 이거 입문자 안했으면 우리는 내년 봤어야겠다 괜찮아? 오 이제 보인다 아 이제 보인다 형 파란것 오드하이가 됐어 이제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계속될 수 있게 아 이제 돼 돼 돼 아 이제 저거 찾으면 되잖아 저게 이제 심장인거 같아 보인다 그 여기 다른거 대박 대박 여기가 확 떨어지네 여기가 확 떨어지네 여기가 확 떨어지네 그쵸 아니 나는 모르지 플러스 여기까지 안갔봤으니까 그래픽이 믿고 까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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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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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비 배터리 예비 배터리 어 이제 에너지 많아 배축탈 됐다 경사면 올라가니까 이제 해제가 됐고 어 게임 가짜기인데 와.. 형사면 올라간거 뒤에 올라가는 것 또 뭐야 나.. 너 어디야? 여기 있네? 갑시다 여기야 네? 와.. 여기가 도악 와.. 미쳤다 아하 에너지가 많죠? 인~~ 이청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청 이청 어어어어 inputs 2 BEC 주 na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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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é 얘가 뭔가 중요한 역사를 하는 한 strategy 또 살아났네 많이 mec jokes 그러니까 얘가, 내가 봤을때 얘가 거의, 뭔가 이 안드로이드 이쪽에서는 뭔가 안 덮어? 그런게 아닌게 아닌가? 그렇지 왜냐면, 또 음악 너무, 너무 웅장해 갑자기 그렇지 얘가 뭔가를 하겠지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좀, 뭔가 다 교체해가지고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노란색으로 이제 복수의 칼, 이제 복수의 칼 어, 웃을랑말라 웃을랑말라 와... 쇼샌키 탈출 아, 쇼샌키 탈출 이거, 로마주죠? 바로 전사하기 쇼샌키 탈출 하려다가, 바로 전사하기 바로 들기 지금 뜯어내 응? 뭐야? 아아... 이거, 이거 저거 감정, 저거 아... 감정이 아니라 이제, 저게 일종의 신호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걸 뜯어내므로써 인간이 되는거야 인간이 아니라 그냥 들키지 않는거지 자신의 어떤 안드로이드처럼 안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그것도 안되잖아 서로 호환 그 막 정보교환이나 그런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 다만 이제 위험이나 감정 이런걸 이걸로 안들어낼 수 있어 일기일치에 익히지 않는걸 수 있는거 인간처럼 인간처럼 근데 저게 왜이렇게 위앞에 막 요즘에 딱 붙어있다고? 안에 뭐 확 전선에 들어있는게 아니고 안에는 분명히 장치가 있을테니까 드러내는거만 안하는거 밖에 그 출력장치만 어 다른게 있었어 다른거 더 찾을수도 있었나봐 더 좋은걸로? 알고봤더니 막 아래는 탱크 두두두두두 올라갈 때 너무 쉬워 두두두두두두 탱크로 올라갈 수 있어 건버터처럼 진짜로 회신형도 있었나봐 날아갈 수 있는거 아냐? 일단 가 수사관 아만더 시베리아에서 아만더 찾기 시베리아에서 아만더 찾기 저기있네 아만더 돌기 와 정원 되게 이쁘다 약간 일본식 느낌이다 그지? 이거는 또 인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했네? 열받게 그럽니까? 무슨 뭐 폴리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누가 죽었어 무뎀 무뎀 가보죠 무뎀 무뎀 뭐야 이거 마크 파크 에비뉴 1554에서 3학 코너 마크 왜지? 코너 코너 누구더라? 종코너 코너 아까 누구 있었는데? 있었어? 얘가 코너잖아 얘가 코너지 단일 코너 그냥 단일 다니엘라고 얘기할 때 코너 뭐 이렇게 나왔지 아 그랬나? 아까 떨어져가지고 얘네 다른 애구나 같은 모델에 다른 애 아니지 같은 애인데 몸만 바뀐거지 왜냐면 그 정보는 아닌가? 정보는 이어져 있을거에요 백업해놨어 아니면 그냥 새거인가? 모르겠어 일단은 갑시다 모르겠다 근데 무덤도 했네? 뭐 안들어진데 왜 무덤을 만들어졌지? 떠나 소원 감사합니다 여기 둘기 와 경치가 아주 좋아 어어? 오랍쇼? 뒤에도 있고 그러면 만약 앞까지 안떨어졌으면 그 무덤이 없는건가? 그치 오오오오오 이제 아시겠어? 그건 약간 소름인데? 안떨어졌으면 이렇게 되어있지 예정지 우지 지금 코너 우지 무덤 우지 아 코너 우지 되게 불길하게 오오오 이리와 안녕하세요 하이유 아만다 실례한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무덤 친 안드로이드일거야 아 못찾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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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해서 살았네 살았네 살았어 지금 3%밖에 안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우로 시작해서 중립으로 바뀌었어 하하하하 그걸 해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사람 같아요? 음 내가 봤을때는 대답 대답 빨리 그래도 흥미롭지 않아? 좀? 약간 좀 뭔가 태양이 있어 보이고 인테레스틱? 사회성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저는 좋은 검사였고 흥미롭지 않아? 흥미롭지 않아? 저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선택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응? 적응, 적응 나의 성향으로 적응할 수 있어 나의 성향으로 인테레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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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받아듣는 것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안드로이들이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가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흥미롭지 않게 ometry voor just Mitte presumably 쉬騙 와 재질 봐. 미쳤다. 앤더슨 경위 항상 찾아. 선 넘지 않기? 선 넘지 않기. 라인이 있잖아요. 여긴 넘어오되지. 여긴 왜 못 넘어. 거긴 안되지. 공항 안 가봤어요? 공항에서 입국할 때도 선 딱 지켜준다고요. 근데 이게 경보로 뜰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대한 거예요? 명령이 돼 있어서 딱 절대 막혀 있는 거죠? 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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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죠? 뭐야? 없지? 아, 저기 TV에서는 지금 뭐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게 그래? 나도 보자. 오오! 대선! 아, 대선을 뭘 벌이고 있대. 아, 대선을 뭘 벌이고 있대. 아, 대선을 뭘 벌이고 있대. 오오! 어, 대화하는 것도 들려. 뭐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되게 치과 같네요? 백희씨는 치과를 가지고 못 입으러 갔거든요? 되게 불안해 안절부절해 안에서 치과에서 위잉? 백희의 울음소리 백희의 울음소리 백희는 솔직하게 울 수도 있지 어른은 못 울어 어른은 울지도 못해 오우 많아 아... 물어봅니다 어! 여기 백희 안드로이드 있다 경찰 백희 안드로이드 변경됐어 기쁘하겠군 말투박 안드로이드 경찰 도입 35년 1월 나치 이건데 오! 아 똑같은 모델이구나 같이 들어왔어 오 2년 8... 2년 7개월 뒤에 들어왔어 남자는 좀 일찍 들어왔네 여자는 37년 8월에 일괄 구매했고 릴슨 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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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 네 릴슨 릴슨 제 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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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슨 릴슨 릴슨 없을텐데 그치? 안 들어있는데 둘러보기? 둘러서 어? 이상한거 뭐? 어? 나이트 오브 더 블랙데스 헤비 멘탈 너무 대단한거를 정본줄 알았는데 앤더슨 빨리와 은근히 친절해 까탈스럽게 하지만 츤데레야 루테넨 앤더슨 이건 컨어 저는 사이벌 라이프의 안드로이드입니다 거의 밤이 새벽에 오후에서 기다려주세요 폰 디자인이 독특하네 8개나 해야돼 빈 안드로이드 반 안드로이드 슬로건 안드로이드 말고 자신의 뇌를 쓰자 안드로이드가 없는 공간 모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뇌를 쓰자 스트리트 농구 모자 성냥 지미엘 바 지미엘 바에서 만났죠 모리카라? 개털 세인트머나드의 개털 개가 여기 있나보지 집에서 키우나 레드 아이스 네트워크 해체 책임자 레드 아이스 네트워크 뭐지? 레드 아이스가 그거잖아요 그 뭐야 마약 빨간색 중독자금 응 그거 이제 마약 수사 뭐 해체자라는게 자기를 말하는거야? 응? 응? 해체자 도넛은 이제 경찰 그거 그거 보면은 네트워크 해체 책임자 네트워크 해체 책임자 아아 단속반 이거 되게 어렵게 써놨어 응 난 해체 뭐 아픔이 있는줄 그니까 번역하는 사람 어? 씹어버린 커피 끝 아이스 왔네 딴거 안 둘러봤는데 루테넨 아 지지 헹 헹 인 마이 어피스 둘러볼 수 있고 대화 들을 수 있고 대화 듣자 근데 앤더슨을 좀 먼저 디자인을 한거 같애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아요? 흐흐흫 얘만 약간 디자인이 그래픽이 얘 혼자만 약간 좀 옛날에 온다고 모델링이 좀 떨어져요? 모델링이 좀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머리가 모델링이 좀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머리가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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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이슬레이터 인지던을 했었죠 어린이들이 엔드로이드 메이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그런 거 헹 헹 헹 헹 그 날 날씨가 이는 그냥 사이버라이프의 문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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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린 누나 우린 우리 두부러워 여러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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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이 생긴 것 같다! 이 녀석은 끝났다! 제프리, 제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이 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듣고, 내가 너의 녀석을 충분히 지냈어 너의 일을 할 때, 아니면 너의 명령을 보내고 내가 죄송하면, 내가 일을 할 때 할거야! 하는 짓다 아 예리해 어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네 얘도 화났어 여기 치고 저 여기 치이네 캔이잖아 캔 깡통이라 그러잖아 안드로이드 눈으로 봐라 핑크 저 앞에 한번 가볼까? 봅시다 왜 없어? 여기? 디트로이드 어? 그 할아버지 응 약간 조금 젊었을 때다 노래 통기가 있네 응 이야 유명 화가 별세 유엔이 3차 세계대전을 경고 워렌 대통령이 33%의 지지를 했고 할 만프레드 디트로이트의 가장 밝은 빛 중 한 명 할 만프레드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명적인 심장 발작 시명적인 심장 발작 2020년도에 지금이네요 네 프렌시스 베이컨을 본뜬 강력하고 어두운 작품 흠 프렌시스 베이컨 아 술과 마약에 의존하는 암흑기가 되면 했고 최근에 이 예수가 다시 작품활동을 복귀했었는데 네 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이 반응프가 거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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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팀장님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왜 굳이 사진이 쉬워요 배우를 내 보고 사진이 쉬워요 그래픽 만드는 게 쉬워요? 사진이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진이 쉽겠지? 왜냐면 저거 옷이 저 주름이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그래픽으로 하기에는 다 실제 배우를 해? 그렇구나 안드로이드도? 이건 그래픽이지?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실제 배우를 본 딴 거야?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표정도 표정도 표정이 너무 살아있잖아 아 반듯이 얘네하고 좀 확실 차이가 있잖아 다 배우 번뜬거래? 비바노프 아 어쩐지 어디서 본 거 같더라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본 것 같이 읽었어 음 오케이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 나 이거 안 본 거 같은데? 그쵸? 저거 마지막 기사는 안 봤잖아 이거 안 봤잖아 이거 전 세계인 이거 이거 1조 이거 안 봤잖아 배우에게 나 너무 봤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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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악해 험악해 미국하고 러시아가 험악해 뭐 없네 헨크한테 갈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해야 돼 지난방 이해를 해야 돼 지난방 사과를 시작했어 흐흐흫 아니 근데 반반 잘못했잖아 그니까 저 새끼도 무능했는데 뭐 일본은 파트너? 파트넘? 일본이 막힌 거야? 일본은 예 막혔어 그니까 원래는 지난밤에 성공적으로 했으면 이게 안 막혔겠지 그치 뭐가 안 막혔겠지 지난밤 얘기했을 때 무능에서 막힌 거지 근데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내가 태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좋아 응 그냥 영화적 설정이지 영화적 설정이잖아 2번 막혔어 2번 막혔어 너무 성공적이면 안 돼 앉아? 에이 왔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야? 응 주차장 기계 주차장 기계 주차장 해제 됐어 단 안드로이드 많은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도 없다고 생각해 제가 물어봤는데 다 배우가 있었어 여기가 있지 예 다 배우가 있었어 여기가 하나 떨어졌어 네가 해봐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왜 저런 안 한다 예 입만 벌리면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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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어 그래 오케이 농구 좋아하죠? 됐지 덴튼 카터가 야 이거 어때 어찌라는 한대 때리는거 없어? 하필이면 어저께 보고 있었네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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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싫어해 봐봐 걔 걔 걔 하자 하자 건드리고 아 올라갔어 어어 아 걔 좋아해 걔 얘지라는 한 번 없어 걔디 농구도 하필이면 빻에서 얘기가 올라서 그런 거지 어 저런 여싯 뜻잖아 집에서 아무하지도 한대 못 벗거든 걔만 좋아해 걔 걔만 좋아한다고 음악 헤비메탈 얘기 한 번 할까요 헤비 메탈 친해져 친해져 아 tu 메탈 좋아하는 근데 이게 이준 provinces 에너지가 풍불된 것 같다 넌 헤비 멘탈을 듣냐고? 아니, 저는 음악을 듣지 않는 것 같지 않냐 저는 좋아진 것 같다 출근 시간은 안 물어보고 1일로 바로 시작해 파일이 없다면? 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터미널이 있는 데스크, 꺼내줄 집속에 일하자 일하자 아 일하자 일하자 아 잠깐만 실종 원고는 자신이 출근할 당시 평소처럼 자신의 안드로이드를 자택에 남겨놨다고 증언했고 그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아니 집에 돌아왔을 때 안드로이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가 명령도 받지 않은 채로 집을 떠난 것일 수도 있다 떠났대 그냥 그냥 뭐 이름 이름이 안 써 있네 우와 실종 섹스 안드로이드를 파괴됐고 아 이거 칼만 프레드 파괴됐대 그냥 부셔 아 걔네 아 아까 총 맞았어 아니 그 흑인 안드로이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흑인 안드로이드가 아 부서져가지고 조립해서 나온 개가 개잖아 아 그거야? 파괴됐다고 하잖아 지금 파괴됐어 아 그럼 비 내릴 때 개가 개였나? 네? 비 내릴 때 개 올라왔던 애가 개야? 그니까 개 그치? 그 흑인 그 비 와서 체포됐잖아 그니까 그래픽 때문에 못봤어 제대로 걔가 개가 개였나? 뭐 감사합니다 파괴됐다 어 예 탈출 가장 안드로이드 원고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왜냐면 맞아 이게 피났잖아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안드로이드는 바로 전날 추리를 받고 집에 돌아온 상태 야 인제부터 재밌어진다 이게 되게 이제 인제부터 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인 거네 따지고 보면 그치? 과거에도 공격성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담당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네 얘는 근데 처음 보는데? 이 앞에 두 개는 그냥 깔아진 거 같아 그냥 깔아 놓는 거 그냥 깔아 놓는 거 이게 중요한 거 같아 뒤에가 스캔 앞에는 약간 이제 D주를 깔아 놓은 거네요 그냥 2,4,3개 도넛이 막 두 박스 어 저거 가정 안드로이드 그거부터 아 그거부터 아 이제부터 재밌어지네 미드 같다 미드 그치 드라마 참여형 드라마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이거 이거 까테솔찌 야 왜 한마디 해줘야 돼 저런 거 안돼 지금 폭감도 약간 올라가는데 막가 막가 그냥 일을 안하니까 그러잖아 일을 안하잖아 지금 저 친구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머리도 저렇게 떡 찌는 것도 그렇고 헐 괜찮아 나 안 아파 근데 결정권 없잖아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응 얘랑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좋은데 응 아니 똑같이 무능한 사람끼리 보듬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무능한데 어떻게 보듬엔 그런거 못하니까 무능한거지 쓸말리 근데 창문이 밝아 해당 루트가 극도로 화나가 나 다른 게 없었나?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였나? 아뇨. 다른 루트가 없었나? 아닌가? 뭘 해도 극도로 화나가 나 뭘 골라도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무조건 화를 낸다? 그래도 속 시원하죠? 할 말은 했잖아 모르겠어 어차피 극도로 화가 난단 말이야 뭔가 좀 안 돼 보여 탱크? 왜냐면 개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호감팡 올라갔을 때 짠했어 인정못받아서? 어 여기 폐가 안있어 실례한 상태 스피드이 얘네들은 헤어 그래픽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데 헤어픽 너무 떨어져 혼자 앞에서 안쓰러워요? 너무 초빨이 만들었어 걔 혼자 아 괜찮아 다 멀쩡하고 여기 진짜 좋아 모태보다 훨씬 좋아 넓잖아 아이씨 그래도 깨끗하진 않잖아 그래픽이 얘가 안건가? 그래픽이 얘가 어떻게 해 아니 행크가 오 게임지 했어 이게 되나 되나 되나? 플레이 플레이 어 6버튼? 아 5버튼이야? 5버튼이 무슨 게임이거든요 편의점 가서 동전 좀 훔쳐오죠 그럴까? 얼마짜리야? 뭐 들어가 500원짜리 들어가 갑시다 음 여기 한번 가보자 뭐해? 아직도 있어? 없어졌어 어디갔지? 조작 어? UF 뭐 UFC? UFO? 손 좀 치워보지 좀 이거 무슨 뭐 군인같은거 같은데? 얘 얼굴 아니야? 그니까 걔 얼굴 맞지 걔 모델이었나보다 제모를 뭐라고 써있는거야? 바람 에리아 어번 바람 에리아 아반 필드 아반이 뭐야? 어 crook 어 있다 잠깐만 대마 아니야? 이거 대마잖아 음 대마잖아 어講 なん 몰라 대마 solids 이렇게 되잖아 이미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생기지 않지 않아? 대만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맞대. 맞아? 대만 대만. 좋지. 만화 있어요. 대사가. 좋지. 한 대 말아줘. 아 진짜 씻어놨어. 어라이네. 불 살리기. 어? 뭐야? 새. 기계새? 기계새네. 아닌데? 가짜새네. 기계새네. 가짜새네? 아니. 진짜새네. 진짜새네. 가짜 안드로이드새네. 돈이다. 몇시였어? 방금 전에. 고장나가지고 중요해? 아니 모르지. 안 봤어. 돈이다. 김쳐! 아이 안되지. 신세졌는데. 뭐야? 뭘. 갑자기. 어디서는 뭘. 진짜 그렇고. 어디서는 화를 내고. 여기서는 갑자기 안 훔쳐? 아니.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잖아. 근데 그 컨비니언. 걔는. 호의인가? 그거지. 흔쾌히. 잘하고 했잖아. 여기 또 있다. 팔찌 좋다. 이런거. 읽고. 읽고. 이런거. 그. 했을거 아니야. 정기구독. 미국인 평균수명. 91세로 증가. 전세계부를. 0.4%가. 94%를 소유했어. 그럼 나머지. 0.4가 94를 하면. 나머지는 뭐야? 빼기. 7.6은. 아니지. 99. 99. 99.6%가. 전세계부의 6%를. 소유하죠. 응. 6%를 나머지 99.6%가.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벽에. I'm Alive. 써있지 않았나. 나머지를 나눠먹기 하는거야? 와. 어? 잠깐만. I'm alive? 어디. 써있었어? 아까 그 사례 현장에서 있었잖아 오른쪽 여기도 있었다고 아잇몰라이브가 아 있네 근데 같은 인물한테 다녔네 응 뭐 그렇겠지 그거 아까 전에 알았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아니 사이버 야생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 개장 다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 동물 보고 싶을까 근데 멸종해버렸다며 그것밖에 없다며 그래도 굳이 도도새를 완벽하게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진짜 도도새처럼 움직여 보고 싶지 않아 샤벨타이거 이런거 그냥 그정도는 보고 싶겠다 궁금하지 그러네 약간 좀 이제 뭐 그런 뭐 공룡 무슨 테마파크 이런것처럼 카나다 안드로이드 청정구 여기는 안드로이드 없나봐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자나 뭐 캐나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약간 청정한 이미지 미합중국이 2028년 초기에 안드로이드법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회는 다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 지켰어 판매가 불가능하고 캐나다 국내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허락까지 허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또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는 허락하자 안드로이드를 몰랐어 집에 외출 안 시키고 일 시키는 놈들 그럴 수도 있어 몰래 데려와서? 몰래 데려와서 불법으로 대포 안드로이드 허가 안받은거 리보 플라비니 8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넣어 야 좀 더 자라 얘가 잠기가 어둡네 얘가 손이 많이 가네 2층 한번 가볼까요? 있을 것 같은데 2층에 있을 것 같아 어 어 또 거울봐 이게 그거 같아 하나의 장치 같아 새 옷 바꿀 수 있어 쫓기니까 오오 거울을 한번씩 보게 하는 연출이 있어 안드로이드지 이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아 예술성이 있는 거네 그치 계속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계속 봐 거울을 근데 그게 뭐 액션을 취하는 건 없어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없어 뭐 없는데? 뭐 없는데? 바로 옆에 뭐 없는데? 뭐 띵? 오른쪽 어? 있다 하나 있다 피라마가 여기 옷장 있네 타로마! 오우 옷 맞네 하나 정도 입어도 되겠네 여기 이걸 가리게 좀 모자를 못 써? 여길 드러내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제발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왜 저러지? 안드로이드라서 왜냐면 속이는 거야 이걸 하면 내가 해야되는 게 어? 저기 뭐 있다 거울 머리카락 자르기 잘라 아저씨 아저씨 하트 머리를 좀 푸르고 자르지? 그 옛날에 알파고 나올 때도 그랬어요 오오 스타일 좋다 저렇게 자르는 거 아니 저렇게 바둑두는 거 아니라고 나 알아서 잘하지 좋다 나 쇼컷이 좋아 이건 머리 이거는 머리는 흰색 어때 어희 염색도 할 수 있어? 오우어어어어어어엄 색 해봐봐 색 yah 글색 책 갈색 갈색이 원래고 갈색이 원래야? 갈색이 원래야? 흰색 흰색 했잖아 뭐가 좋아요? 흑발? 흑색이 좋은거 같은데 이게? 느낌이 더 좋은거 같은데 흑색 생동감이 좀 들잖아 오 제거야 얘도 쨋 오! 이렇게 쉽게 제거되는거야? 응 아까도 쉽게 제거했어 스으.. 뭐야? 그렇게 쉽게 제거됐어 이제 몰라 얘가 이제 쫓기는지 뭔지 뭐지? 아 나 놀라기 싫은데 사람은 죽었었어 그었어 위험해 뭐 보였어 조사 왔어 어제 우리가 브레이드 왔나 수사막 그 사람 있어 괜히 갔나 봐 괜찮아 무능하니까 괜찮아 내가 양쪽을 다 조정하니까 부채장수 우산장수네 뭘 해도 걱정이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마음을 쏟고 가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무능하길 잘했잖아 이렇게 보면 내가 도망가길 수 있다 불량품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 그는 어디 갔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게다가 갈 것도 없지 멀리 못 갔을지도 멀리 못 갔을지도 랄랄라 랄라핀은 이 작은 아이를 구워주고 랄라핀은 랄라핀으로 가려고 랄라핀은 애가 구워달라고 그녀의 선물을 찾아올게 그녀의 선물을 지키지 못해 랄라핀은 랄라핀은 이따 앉아야지 칼 베고 있잖아 간호하게 단호하게 우린 지금 갈까? 못 가게 작은 여자는 어디에 가고 가야 돼 인간은 그 사람을 먹지 않아, 랄프 아니! 인간은 죽은 동물을 먹어, 나 안다고 너는 그를 죽을 수 없지? 우리 친구야, 기억나? 아니, 랄프는 그 사람을 죽을 수 없지 랄프는 그냥 먹으러 가야 돼 그 정도야?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먹으러 가야 돼 가족처럼 좋은 것 같아 랄프, 랄프가 너무 어려워 먹으러 가야 돼 응 술을 많이 안 먹으면 좋지 나의 안 먹으러 가야 돼 랄프가 너무 어려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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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보다 보니? 석류 석류 아버지, 어머니, 여자들 거짓! 엘리스 왜 올라가? 일단 살렸잖아 먹기 싫다 왜 올라가지 배고프니까 거짓말했어 안 있어 거짓말했어 한 번 거절한거야 한 번 거절해 본거지 배고프니까 내장 뭐 이런걸 안 했어 그냥 먹으래 한 번 감사합니다 니트리아 맛있다는데 아니 시체대고 혼란해졌어 노란색이야 혼란해졌어 노란색이야 랄프가 찾았다 케먹기 랄프 죽었어 랄프 죽었어 혼란해졌어 혼란해졌어 랄프가 뭐지 랄프가 뭐지 랄프가 못 으깨려 랄프가 만들어져 랄프가 랄프가 안고 랄프가 안고 랄프가 안고 랄프가 안고 랄프가 안고 직원이 두고 그가 되고싶은데 아니바디 헉 아 묻었어 아까 도망가다 파란색 혀른이 제꺼른걸로 해서 도망갈 수 있겠다 아 내가 조종이야 이거 아 우산장수 북채장수 이러면은 약간 이걸 역할을 이렇게 둘이서 바꿔가면서 조작을 해도 될거 같은데 얘 입장에서 하는거는 한사람이 하고 아 형이 할래요? 조사가 포할거 같아 아 이건 뭐야? 그 AI의 눈을 이건 오른쪽 아 AI의 눈을 쳐다봐라 어? 어 어 보내줬네 얘가 보내줬어 안드로이드 스캔하기 어 AX 400 불량품 일단 안심시켜야 돼 안심시켜야돼 아 할도 없어 아 블루블러스 아 다른 안드로이드가 여기있어 랄프의 랜프는 그가 랄프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랄프는 아 아 다른 안드로이드가 여기있어 다른 안드로이드? 다른 안드로이드? 아니 아니 랄프는 다른 안드로이드 이렇게 물 탄거야 그럼 맞은게 아니네 빠따로 나 빠따로 맞은게 아니었어 이로가야지 정원사 실종신고된 WR 600 정원사 하나 더 선 따라갑니다 노란색 음 없어 불안정의 징후가 있어 수준 수준 50% 어 가까이 가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어 가까이 가면 어 하지마 발작하나봐 가까이 가면 어 움직이기 하다보면은 갑자기 빨개져 움직이기만 해 아주 그냥 어 코스피야 코스피 널뛰어 널뛰어 알았어 알았어 안가 안가 그러면은 올라가면 불안해져 올라가면 스트레스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면 스트레스 수준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이거 먼저 볼게 아 지금 계속 올라가 아냐 자 알았어 올라갈라고 하면 스트레스 이거 왜 왼쪽으로 안가냐 근데 봐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안올라갈 수가 없어 아 옆에 제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올라가면 시체 있고 봐봐 이쪽으로 가니까 괜찮잖아 이쪽으로 가니까 괜찮네 괜찮네 스트레스가 불을 봤어? 안드로이드는 온기를 늦지 않는데 왜 저걸 켜놨을까 그쵸 어 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살짝 볼까요 응 이것좀 스읍 어어 증거들 나오죠 왜 지금 뒤도 안 돌 흐흐흐흐흐 불안해서 불안해서 쏘사하기 아 오른쪽에서 감각적 감각적 그렇게 어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잖아 주고기 주고기 주고기는 그치 주고기도 한번 먹어 안드로이드는 식량을 먹지 않아 어떻게 했지 조사 다했어 스트레스 끝 넌 뒤졌어 뭐하는거야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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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테넘 아 가기요? 그하고 가기? 가야지 80 81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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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보네 얘가 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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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대화 못하나? 스트레스가 얘인거 같은데 본인이 스트레스의 원인 아니야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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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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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그냥 가까이 가봐 확 그냥 뭐야 이 새끼는 더 이상 뭐가 없어 근데 아무데나 갈 수 있는게 아니라니까 못 올라가 안 올라가 다시 거기 다시 거기 들어가 봐야 되나? 아무데나 그냥 다 쑤시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데 막 이런데 이렇게 쑤셔 어 여기 있네 야 거기 있네 어! 아 숨겨놨구나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찾았지 바로? 아 나 왠지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뭐 있나 했는데 깜짝이야 근데 진짜 참하네 도와주네 도와주네 야 잡아 잡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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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뭐야 뭐야? 우린 또 안 뛰어 뛰어 뭐야 눈 unaware 뭐야 빰빰빰빠빰빰빰 아 이거 내가 무능해서 보자마자 이거 원래 있는 형식이야 그냥 서로 마주쳐야 돼 금박하게 오르지 다 맞을 수 있어 쓰 쓰 시점을 바꿔서 내가? 빌 건너기 미니게임? 아아 맞네 프로그 점프 아 예 D D 와왜왜왜 연태같아 왜 D 눌렀는데 왜 키보드가 아이고 무선이잖아 무선이라서 안돼 지금 먹다 안먹다 이러는거 아니야 눌렀는데 그래 이걸로 하네 이걸로 하네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여기까지입니다 가가가가가 가가가 W OK W W D D D D D OK D D D D D D 실패 W 성공 W W OK O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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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또 놀라 르르르 오케이! 한명 통과! 도망가! 야 스쳐와 스쳐와 너두와 너두와 헤헤 뭐가 에헤헤이야 아 살았어 검사건은 또 또 혼날거 아니야 엔더슨한테 살았잖아요 코너 무덤 하나 더 생기는거 아냐? 코너 무덤 하나 더 생기고 요번에 세번째 코너 코너 3세 코너 3세 살았으면 됐지 사람 살렸으면 됐지 아 이거는 잡히는 것도 있었겠다 통계? 근데 이게 안눌려 이게 가까이 붙어야돼 멀리 떨어지면 이래 그래서 역전재판할때 계속 안눌렸잖아 음? 그럼 바꾸라고? 이렇게 할일이 별로 없어 까먹어 키보드 사는거 이거요? 이렇게 안되는건 당연히 조지텍이지 로지텍이네 로지텍 아 그니까 이 혼자 하면 괜찮다니까 여기 지금 상에다 놓고 하잖아 이게 상에다 놓고 하잖아 멀잖아 키보드에서 아니 컴퓨터에서 아 진짜로 아니 요정도 가면은 잘 돼 왜냐면 이.. 여기까지 가잖아 내가 여기까지 가면은 잘 돼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안돼 눌렀다 안 눌렀다 이거 비싸 비싼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넷이네 어차피 꺼야되네 내가 봤을땐 음 놓치는건 놓치더라도 마지막에 둘이 좀 이제 예를 들면 거의 잡는 앞에서 놔주거나 뭔가 요런게 좀 있지않았을까 이렇게 둘이 아예 쳐두도 못보고 헤어지는거 아니죠 보통은 1%거든요 아 1%였어? 잡히는거에요 왜냐면 키 입력을 다 성공시키면 잡혀 아아 아아 1%야? 응 잡히는거야 키 입력을 다 성공시키면 어 근데 1%? 대단하네 힙하네 우리 힙하게 자네 이정도면은 면책이 면책이 아닙니까 아이 뭐야 무슨 뭐라고 하잖아 정상참작? 아니 아니라 그냥 짤리는거 아니야 앤더슨이랑 같이 둘이서 잘려서 길에서 막 개마축 팔고 이러는거 아니야? 응 캠 밑에 이름쓴거 3%랑 1%로 해주면 안되네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도 실버 1이면은 진짜 잘하는거에요 내가 봤을때 키보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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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무선 키보드 좀 해놨다 원래는 이제 롤할때 근데 안 눌려 눌렀는데 안 눌렀어 이렇게 말하는게 있거든요 응 근데 나는 진짜 맞아 어? 눌렀는데? 그니까 왜 키보드를 왜 안 바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질 때만 봐 아니 근데 키보드 하나를 그냥 연결을 하면 되잖아 까먹지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같이 쓸 때 키보드를 잘 안쓰잖아 이러고 있다가 내일 되면 또 까먹지 왜냐면 그냥 앞에서만 내가 카톡으로 키보드 사라고 내가 문자를 나눌게 아 방에 2번 감사합니다 벌써 4시가 됐어요 아 이제 그러네 슬슬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션이네 이 게임 아 흥미진지네 액션게임 3%에 1%면은 진짜 희박한 엔딩으로 향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안드로이드 세계 안드로이드 만약에 이제 승리로 갔었을 때 큰 공헌을 하는 어떤 앤더슨 동상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의 지금의 안드로이드 세상을 잊게 만든 확실한 공헌을 세운 두 인물 코너와 앤더슨 페크콤비 코너 앤더슨 코앤콤비 약간 코너를 잡으면 좀 뭔가 안 좋네 궁합이 안맞는다 야우리랑 코너랑 안맞아 안맞네 보니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나 개인적으로 저는 깍쟁이 스타일 싫어해 나도 그래 코너같은 깍쟁이 스타일 싫어 나도 좀 싫어해 본과사 막 구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스타일 안 좋아해 나도 싫어 감사합니다 실화해서 죽은거야 죽은거 아니잖아 죽은거야? 뭐 안드로이드가 차이치였다고 죽어 그러니깐 떨어져서도 죽어 건물 떨어져서도 죽었는 죽고 아니 저 죽고 아 진짜 무덤 하나 더 만들어주면 웃기기도 하겠다 그리고 또 혼나 누구지? 그 흑인아줌마 그리고 잠겨있어 대답 하나로 잠겨있어 두개 잠겨있어 대답 두개 잠겨있어 왜냐면 두번 무능해서 아만다 아만다한테 이번에 가서 따귀를 맞아 부동산 알아봐야되는거 아니야? 무슨 코너 코너가 가족 가족묘 가족묘로 이렇게 해서 10호기까지 봅니다 하하하하하 오늘 방송은 애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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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뭐 어쨌든 어떻게든 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이어지긴 해 이어지는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궁금하긴 하다 요렇게 사실은 우리는 약간 희박한 어떤 엔딩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방송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호스트의 역할 정말 베스트 호스트 게스트가 와가지고 어? 내가 3%의 선택을 했어 아 좀 그런데 그때 옆에서 호스트가 1%를 해주는 거 나만 폐급이 아니다 나도 폐급이다 이런 어떤 아니 내가 더 폐급이다 아 이건 안드로이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할 수 없어 코너는 할 수 없지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코너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폐급 짓을 하자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다음에 한번 피지컬 게임 한번 합시다 이거 어때요? 내가 패드 갖고 올게 블루투스 패드 있어 다음에는 이거 켜나오래 숙련자 모드로 해서 이거 실패하면은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아니 실패가 어딨어 이거는 무조건 이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좋 터지는 거 안 나 좋 터지는 거 안 나 액션 캐거하면 무조건 다 성공시키기 숙련자 모드 아 무조건 그래서 그거 실패하면 이거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자동 저장 처음부터 다시 켜나오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1위 좀 개인 키보드 갖고 오세요 선수처럼 일이 좀 없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